MOU 업무 협약 체결식 MOU 세리머니 of 2021 Korea Energy Show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민향입니다. I am 정민향 DMC for today's event.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이번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서 업무 협약식이라는 중요한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I am very honored to host such a meaningful event today.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참관객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계약과 또 업무 협약을 맺는 기업들을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any guests are here to celebrate today's event and I would like to express gratitude on behalf of the companies that are signing the business contract today. 오늘 진행되는 업무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상호 국가 방문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 기존 대면 방식을 통한 일반 서명식과는 달리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서명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overseas visits due to COVID-19, this business agreement ceremony will be conducted in an online signature method through an online video conference, unlike the usual signing ceremony performed face-to-face. 본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업무 협약 체결을 진행하실 양사의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proceeding with the main ceremony, we would like to invite the representatives of both companies to sign the agreement today. 먼저 국내 기업 주식회사 해동에너지의 임경빈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해동에너지는 다수의 공단 지원 사업 참가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동에너지의 임경빈 대표님과 그리고 한국 담당 매니저인 왕 운문님을 온라인을 통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Next, we'll invite Mr. Li Yinghu, the CEO of China National Hwa-chon Clean Energy Company and Wang 운문, the manager of Korea through online. 네, 지금 화면으로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대표님도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CHC는 국제무역, 부동산 투자, 에너지 산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유럽, 미국, 남미 등 전 세계 국가 기업들과 또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종합 기업 그룹입니다. CHC is a company operat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real estate investment, and energy industry investment and is in progress with projects with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the United States, and South America. 오늘 본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는 해동에너지의 하이브리드 태양광 온수기 제품 400대를 CHC에게 수출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합니다. At this signing ceremony today, we will sign a business agreement to export 400 hybrid solar water heaters from thawing energy to CHC.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업무협약 서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now proceed with the signing ceremony fo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greement. 네, 양사의 대표님들께서는 앞에 마련된 태블릿 PC를 통해서 협약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ign the agreement through the tablet PC prepared in front of you. 네, 서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네,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양사의 협약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협약식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또 함께 나아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계기로 양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Now we're going to have a photo session. 양사의 대표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and hold the signature in front of the camera. 네,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앞으로도 양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We wish for the endless development of the two companies in the future and hope that it'll lead to a relationship that can develop farther. 다시 한번 계약을 축하드리겠습니다.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wonderful contract. 이상으로 주식회사 해동에너지와 중국 CHC의 업무 협약 체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concludes the signing ceremony of the business agreement between 해동에너지와 CHC.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잠시 후부터 저희 온라인 토크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토크쇼에는요,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만나본 분들 총 네 분의 기자를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고 지금 줌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 우리 줌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손가락으로 OK 한 번 사인 한 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추진추 선생님께서는 지금 제가 라이언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얼굴을 보여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줌 통해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분들 아직 카메라 열지 않으셨다면 이제 저희 라이브 토크쇼 함께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좀 함께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행사장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잠시 후부터 이곳 중앙 무대에서 라이브 토크쇼가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거 중앙 무대 쪽으로 오셔서 자리 함께 해주시면 또 우리 에너지를 경제관념에서 바라보는 에너지 라이브 토크쇼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앞쪽으로 오셔서 자리 함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토크쇼 함께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중요하게 좀 생각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줌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 정말 잘 알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가볍게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여 주신다던가 아니면 손으로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라이브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줌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가볍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너무 잘 알겠다라고 할 때 아! 하면서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도록 아, 그렇죠. 김향민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개도 함께 끄덕여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늘 패널분들 잠시 후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추억 그리고 많은 정보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잠시 후 진행돼 라이브 토크쇼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자리에 함께 착석해 주시고 함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시작을 할 예정인데 우리가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줌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잠시 후에 우리 네 분의 기자분들 이거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마음의 박수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줌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준비됐다 하면은 동그라미 한번 보여주시고 준비되셨어요? 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남숙 선생님 화면이 돌아갔어요. 화면이 돌아갔어요. 돌려주세요. 네, 그렇죠. 아, 진짜 잘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까요? 조금 더? 네, 이제 시작을 할까요? 자, 지금 혹시라도 이거 무대 쪽으로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걸음을 빠르게 옮기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 후부터 경제관념에서 바라보는 에너지 라이브 토크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자리 함께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이브 토크쇼에 참여는 하지는 않지만 소개만 해드리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 MC 최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사를 드려본 이유는 어느 정도의 박수를 쳐주실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줌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일차를 맡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또 성원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 토크쇼에서는요. 경제관념에서 바라보는 에너지 라이브 토크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총 4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개해 드릴 때 올라오실 건데요. 뜨거운 박수로 함께 맞춰주시면 오늘 토크쇼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멋진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3프로TV의 이진우 기자님과 발칙한 경제의 권순우, 염현석 그리고 박지은 기자 총 4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저는 3프로TV의 이진우입니다. 저도 가끔씩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시회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전시회를 할 때 보면 조용히 관람할 수 있게 해주지 옆에서 꼭 이런 무대 마련해 놓고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대체 저분들은 뭐 하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관람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런 거군요. 제가 오늘은 그 주범이 됐습니다. 요즘 뭐 뉴스의 흐름도 그렇고 투자의 흐름도 그렇고 친환경, 탄소중립, 넷제로 그런 거 빼놓고 나면 뭔가 말 꺼내기도 어려울 만큼 상당히 우리 삶 속에 또 최근에 트렌드 안에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저탄소 또는 탄소중립, 친환경 이런 주제일 텐데 오늘은 평소에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갈고 닦은 세 분의 기자님과 또 제가 같이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산업의 흐름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도 해드리고 또 각자의 생각도 전해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친환경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그냥 받아 적고 열심히 가슴 속에 새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최근에는 살짝 그 뭐라고 할까요 인류와 친환경 트렌드 사이에 권태기? 권태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처음에 연인들끼리 연애를 할 때도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무렵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만나게 된 게 축복으로만 생각되고 시간이 되면, 능력이 되면 모든 리소스를 쏟아서 만나고 사랑하고 당연히 미래를 약속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살지만 뭔가 어떤 기간과 시점이 지나가면 내가 이 코스트를 들여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사랑이 무르익는 것인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흐름 혹은 주제도 최근 그런 뭔가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유럽 안에서 요즘 어떤 논의가 있냐면 아, 이거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이쪽으로만 투자하다 보니까 친환경 쪽에서는 아직 성과는 안 나오고 그러나 친환경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기존 전통 에너지는 투자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공급은 부족한데 그러니까 뭔가 마음은 저 멀리 미래가 있는데 몸은 현재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튀어나오면서 아,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지는 당장 불편함부터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탄소 중립, 즉 우리가 최소한 지구의 온실가스를 더하지는 않겠다는 탄소 중립에 대한 구호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132개국 중에 실제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동의한 나라는 대부분이지만 법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고 그게 안 되면 스스로도 벌금도 물리고 하면서 뭔가 규정을 갖고 움직이는 나라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12개 나라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나라, 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2050년, 2060년 이런 지금보다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 그 시기를 향해서 그냥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다 보면 여러 걸림들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일 텐데 아무튼 오늘은 신환경 넷째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저희 기자들 세 명이 나눠서 한 분씩 한 분씩 먼저 간단한 요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이 자리에 셋이, 네 명이 모여서 또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 또 추가로 나눠야 할 이야기들 재미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첫 순서로 제 바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머니투데이의 박지은 기자가 준비한 국내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탄소 중인 우리나라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박지은 기자입니다 저도 전시회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항상 듣는 입장에 있다가 제가 말하는 입장이 돼서 좋은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이런 친환경 바람이 불고 또 산업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 연애 기간에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럽에서 한국 국내 입장에서는 아직 누구를 만나보지도 못한 약간 모태솔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PT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기 화면 좀 최근에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해서 발표했습니다 2018년을 정점으로 보고 2030년까지 기존에는 26.3%를 감축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40%를 높여서 이거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톤당으로 한산해보면 한 1억 톤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철강산업에 모든 철강산업을 내뿜는 탄소를 다 합치면 한 1억 톤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 부분이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에너지 부분인데 전환 그리고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분별로 얼마나 감축을 해야 되는지 목표량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 부분이 전체에서 배출했었던 탄소가 40% 되기 때문에 역시 에너지 전환 부분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만 봤을 때는 기존 28.5%에서 44.4%로 총 1억 2천 톤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존보다는 4천 톤을 더 추가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조금 적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감축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알 것이냐 역시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줄이고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수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2030년까지 지금 조금 추산되는 필요로 하는 게 6천 테라와트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600 테라와트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신재생을 통해서 이만큼 180 테라와트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신재생 양이 30%의 발전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요 이게 2019년도 자료거든요 제일 최신 통계인데 지금 총 33 테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발전이 580 테라와트시였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30년까지 지금 10년도 채 안 남았는데 숫자로만 따졌을 때 신재생 에너지를 5배, 6배나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밑에 보시면 바이오 부분도 있고 IJCC 부분도 있는데 그 IJCC 부분은 석탄 가스 복합 발전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좀 빠지게 되고요 바이오 부분 역시 자연 훼손이나 산림 훼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축소하지 않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력 이쪽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경쟁력을 보려면 또 통계를 좀 봤는데 역시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신재생 산업으로 해서 발생되는 매출이 15조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GDP로 따지면 0.7% 수준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에너지 산업 매출이 GDP의 0.2%에 불과 1%도 안 될 만큼 미미한 수준인 것 이게 보시면 기상이 2010년도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성장을 크게 하지 못했다는 이게 1%도 아직 못 넘었다는 얘기고요 다른 나랑 좀 비교해 봤을 때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풍력 산업으로만 그 GDP의 8%에서 9%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조금 낮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해외 사업자들의 배불리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태양광에 많이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15조 중에 10조 원이 거의 제조업 분야에서 나온 거라서요 태양광 제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 많고 나머지 건설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건 총 해서 5조 원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제조업에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근데 태양광 하면 우리 다 아시겠지만 하나큐셀, 하나솔루션의 자외에서 하나큐셀이 되게 잘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에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2010년도에 중국에 있는 솔루펀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독일 큐셀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중국에 치킨게임이 시작되면서 되게 어려운 시간도 보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선진국 시장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거용은 25%를 점유하고 있고요 상업용에서도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가로 계속 이제 저가 전략을 썼는데 반면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태양광에서는 이제 효율이 중요하다 보니까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좀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체의 태양광 산업을 좀 보면요 이 밸류체인 자체가 중국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원천 소재가 되는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인꽃, 와이퍼, 셀까지 모듈까지 모두 전 세계에서는 중국의 정류율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저가 공세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다가 그 주요하게 사업을 했었던 OC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을 철수하고 말레이시아만 하고 있고요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업에서 폴리실리콘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됐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모듈을 팔아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고요 밸류체인이 국내에서 수직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태양광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깔려있는 모듈의 대부분의 셀은 결국 중국 거였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돌파구로 기술력을 얘기합니다 저가 경쟁에서는 사실 중국을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프리미엄 시장을 지금 하나 큐셀이 하고 있는 것처럼 노려야 되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많이 오랫동안 연구되고 있었지만 차세대 태양전지라고 해서 페로보 스카이트가 많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큐셀뿐만 아니라 다른 학계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들도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기 박람회를 둘러봤는데 큐셀에서는 부스의 시제품을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들고 오고 싶었는데 그건 들고 갈 수 없다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들고 오지 못했지만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태양강이 일반적으로 한 20%의 효율을 내는데 차세대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25%까지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발전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이 좋으면 당연히 수익성이 높으니까 프리미엄 시장에서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LCD를 잘했다가 치킨게임으로 중국한테 LCD 시장을 많이 뺏기면서 OLED로 전환한 그런 대응 전략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조금 고가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는 방법이 한 가지 돌파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다운스트림으로 산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폴리시 글리콘이나 이런 건데 서비스나 솔루션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확장하는 게 방법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RES 프랑스라는 회사를 1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개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유럽의 재생양화지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제조보다 조금 유리한 부분이 발전소 매각은 어떤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가에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고요 또 운영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조업을 통해서 그냥 모듈을 파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과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요 해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했던 사례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산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발전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건설을 수주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운스트림 부분의 하나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가상 발전소라고 해서 테슬라도 이걸 한다고 해서 많이 화제가 됐죠 한국에서는 역시 하나가 미국에 있는 젤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이 가상 발전소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에너지들 분산형 에너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설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에서는 이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상 발전소가 예전 전통 발전소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을 만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 발전소와 관련된 어떤 전력관리, 분석, 예측회사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런 기술들을 뭉쳐서 이런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산업은 그래도 어쨌든 프리미엄 시장에서 선두를 하고 있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풍력 시장은 아까 보신 풍력 시장은 진짜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작이라서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죠 2030년까지 12MW를 배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5MW입니다 그러니까 100배를 10년 안에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터빈을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는데요 4에서 5m급 터빈을 하고 있고요 8m급 터빈 개발에 나선 상태인데 지금 해외와 비교해보면 너무 부족한 영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위사인 지멘스는 2024년을 목표로 이미 14MW를 또 베스타스는 15MW를 25년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돼야 12MW가 상용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멘스나 베스타스, 세빈드라는 중국 회사가 1, 2, 3위로 전체의 풍력 글로벌 터빈 시장을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개발 회사들도 호스테드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개발 회사들조차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풍력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밝힌 효성중공업조차도 한국 업체들과 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 터빈 회사들과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하면서 해외에 우리 풍력 시장을 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 사업 자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주업에서의 터빈이라든지 블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발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력에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풍력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LS전선이 해상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해상풍력에도 꽤 많은 수주를 했었고 예전에 풍력기 설치선 같은 경우에도 발주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지금 최근에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전에서도 건설하는 것에 어떤 특수한 기술 같은 걸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풍력기를 만들고 터빈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이걸 넘어서서 건설하고 그걸 발전소를 움직이고 하는 그걸 전체적인 틀을 봐서 이 산업을 조금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사실 우리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30%를 다 전환한다는 게 사실은 단순하게 그런 설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넘어서서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야 돼 모듈을 만들어야 돼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전력망을 연결하고 그걸 서비스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산업을 전체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릿속에 방송의 박지은 기자가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요즘 우리나라의 친환경 산업의 현황 특히 친환경 산업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수소도 있고 배터리 자동차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지금은 일단은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이 분야가 일단은 지도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현황을 알려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야 그래도 석탄, 석유 안 나고 온실가스 안 내뿜는 태양광 발전을 하고 풍력 발전을 하는 게 어디야 하니까 좋은 거고 하니까 박수 쳐줄 만해 우리가 그 산업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고민을 조금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이런 친환경 발전이 점점 비중을 늘려가면 그러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는 발전들은 비중을 줄여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풍력이나 태양광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대부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실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깔려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전기는 우리나라 국토를 있는 대로 다 깔아도 태양광 패널로 깔 수 있는 데 다 깔아도 그렇게 못해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나라의 태양이 뜨겁지 않아요 사우디처럼 뜨겁지 않아요 태양이 뜨겁지 않으면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매우 높아서 그거를 약간의 태양빛만 받아도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조차도 엉망이에요 물론 그건 우리의 기술 수준이 아직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닿지 않아서 엉망이지만 어쨌든 지금 열심히 산과 들을 깎아서 혹은 아파트 베란다에 붙이는 이런 패널들은 다 뜯어내야 돼요 결국은 수명이 다 돼서 뜯어내는 것도 뜯어내는 거지만 그런 거 가지고 붙여서는 그렇게 조금 더 노골적이고 재미있게 표현해드리면 그렇게 깔짝깔짝 전기를 만들어서는 어차피 이 나라는 그걸로 못 살아 그러니까 정말 태양광으로 이 나라 전기를 쓰려면 그거 다 밀어내고 효율 좋은 뭔가를 만들어서 부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효율 좋은 뭔가가 지금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아까 박지은 기자가 설명해드린 그 페로보스 카이트? 네네 이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페로보스 카이트요 탠덤 시리라고도 하고요 페로보스 카이트 페로보스 카이트 페로보스 카이트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잘 알아둬야 발음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그게 이따가 돌아가시면서 보시면 좋은 게 그게 뭐 봐봐야 어차피 똑같이 패널이지만 효율이 굉장히 높은 엔지니어들은 그래 이거 잘 개발하면 효율이 높을 수 있을 거야 다만 이게 양산이 제대로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기술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밤에는 태양광 못 쓰고 바람 안 불 때는 풍력을 못 쓰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마 수소에 저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현재 가장 접근해 있는 컨센서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바람과 바람 전기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햇빛 전기가 효율이 높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기껏 돈 들여서 패널 깔고 발전기, 풍력 발전기 돌려서 만들어낸 수소의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비싸진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이거 돌려놨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되면 이 수소값이 비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친환경 전기의 원가가 비싸져서 이거 만드는 게 그냥 호주나 러시아나 혹은 바람 많이 부는 나라나 햇빛 좋은 나라에서 생산한 수소를 실어오는 게 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껏 생산한 태양광에너지나 풍력에너지로 만들어진 수소는 역시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우디에서 기름을 사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이 안 나기 때문이 아니라 다 파봤나요? 나올지도 모르죠 강원도에 한 500km 밑으로 들어가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파는 게 그렇게 파서 나와 본들 거기서 꺼내서 쓰는 원가와 비용이 차라리 사우디에서 사오는 게 싸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바람도 별로 안 부는 나라에서 풍력으로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이냐 하는 고민을 반드시 하고 있고 박지은 기자가 설명해 주신 글에서 해상풍력이죠? 네, 해상풍력이요 해상풍력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육지에 부는 바람은 별론데 바닷바람은 어디에 내놔도 별로 꿀리지 않는 강한 바람이라고 사실 어느 나라든지 바닷바람은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설픈 바람이나 어설픈 햇빛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서 시도를 해봐야 우리나라의 바람과 햇빛은 지구가 망하기 전에는 안 바뀌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또 고민이 있어요 기술이 생기더라도 과연 우리나라의 바람, 우리나라의 햇빛을 가지고 만든 결국은 전기, 그 전기를 저장해 놓은 수소의 양이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박 기자가 이야기해 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볼 것인가 하는 게 해상풍력이고 페러보스카이트? 네, 페러보스카이트 페러보스카이트 그리고 기타 등등 전기를 아끼는 방법 스마트 뭐라고 하셨어요? 스마트 가상발전소 말씀해주세요 그런 거, 그런 게 우리의 대안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머니투데이 방송의 여면석 기자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잠깐만 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머니투데이 방송 여면석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발칙한 경제식으로 인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1년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요 카더라를 그렇다로 바꾸는 사실주의자 여면석입니다 저는 유럽 사례로 본 탄소중립 산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에너지 시장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박지은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왜 에너지 전환이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느냐 소스별로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파셀 CO2라고 해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게 보면 거의 절반입니다 여기에 CH4, N2O 등 다른 연료까지 합치면요 거의 70%가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분야별인데요 아까 박지은 기자가 한 3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온실가스 배출이 에너지 부분만 보면 딱 3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인더스트리와 트랜스포테션도 사실상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휘발유 떼고 경유를 떼야지 자동차가 가고요 공장도 돌리려면 사실상 공장을 가동하는데 화석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많은 이렇게 범에너지 부분의 감축이 시급한 거고요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을 하면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 때문에 전쟁도 나고 에너지 때문에 시위도 붙고 서로 그러는 건데요 왜냐하면 관련된 따라오는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파급 효과 에너지 산업은요 역사적으로 전세계 패권 경쟁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패권과 가장 먼저 인연을 맺었던 건 산업혁명 때 영국이 먼저 석탄이라는 에너지를 잡고 증계기관으로 이르면서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1차 에너지 패권을 잡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전세계 모든 경도의 식민지가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2차 패권을 잡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럼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잡았을까요? 미국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석유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는 미국이 전세계 석유 생산량이 1위였어요 왜 이리였냐면 자기네들이 자급 자족을 할 정도로 충분한 석유가 났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산업화에 굉장히 성공을 하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조업이 엄청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소련 역시 미국과 더불어 석유 생산량 세계 1, 2위를 다투던 나라가 됐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구소련 영토였습니다 거기가 흔히 말하는 타이프만 꽂으면 석유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 석유 개발을 하면서 모든 공산국가에 석유를 공급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3차 패권은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석유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연료, 석유에서 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친환경 연료, 이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후 위기라는 이런 거대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도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요 즉 에너지 산업은 지금까지 캐는 산업이었어요 어디 지정학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나는 석유나 석탄 이런 게 많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지역에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산업화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가장 선두국가라고 하면 이제 유럽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유럽부터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유럽은 에너지 전환을 선택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전환을 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유럽이 에너지 전환을 왜 선택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이랑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는 모든 기후의 핵심이 북해를 끼고 있습니다 북해가 지정학적인 이유로 보면 세계 기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해수를 돌리는 원동력이 되는 게 북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이 남부유럽이나 이렇게 서부유럽 가면 굉장히 날씨가 좋잖아요 이게 지중해성 기후, 해양성 기후에 대한 가장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금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했을까요? 이거를 조금 대표적인 나라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덴마크와 독일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 2차 석유 파동 때 석유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석유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래서 이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석유에 종속된 에너지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무려 정치권에서 20년을 싸웁니다 79년 정도의 2차 석유 파동이 끝나고 97년, 99년? 90, 잠시만요 97년까지 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에너지로 갈 건지, 천연가스를 들여올 건지, 재생에너지로 갈 건지 그래서 결국 1997년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합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가 붙는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 약속은 절대 버리지 말자라는 단서를 모든 정치권에서 하게 됩니다 이 합의 과정을 무려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합의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덴마크는 어떤 에너지 전환을 했을까요? 덴마크라는 곳이 전체 인구가 600만이 안 됩니다 서울보다 작아요, 인구 수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에너지 전환을 할 수가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덴마크 위쪽에 보면 북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1년 내내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을 실제로 거기에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15개 해상풍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총 누적 발전 용량이 1699메가와트 간단히 말해서 원전 한 기 조금 넘어요 원전 한 기 반 정도 되는 용량이거든요 이걸로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이유이기 때문에 옆 나라에서 전기를 빌려오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덴마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덴마크는 현재 전기 기준으로만 하면 절반 정도를 재생에너지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2050년이 되면 100%로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선두에 있는 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작아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대여섯 개의 기관들이 서로 합작을 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덴마크 에너지청이라고 우리나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 같은 곳인데요 여기에서 모든 계획을 잡고요 그 밑에 에너지 내시라고 실제로 제가 방문도 해봤는데 여기는 공기업 한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지은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풍력발전기를 만드는 곳이고 오스테르드가 여기도 약간 한전 발전사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오스테르드라는 기업이 되게 재미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여기가 100% 석탄발전만 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 97년부터 야 너네 이제 재생에너지로 해야 돼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해부터 석탄발전을 다 셧다운을 차례대로 시키면서 풍력발전을 내갑니다 제가 실제로 가본 덴마크의 그런 해상풍력단지를 가면요 크게는 1기가와트짜리 2기가와트짜리도 있어요 그냥 바다 위에 원전 한두 개가 둥둥 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많은 에너지를 받아와서 자기네 쓰고 남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 대륙이 하나의 전력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요즘 말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 저장이라는 데가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남으면 옆에 전력이 항상 부족한 독일에 팔았으면 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덴마크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었고 요약을 하자면 20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는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깰 수 없다라는 단서를 잡고 우리는 자연환경이 좋은 해상풍력을 위주로 쭉 가보자 라는 게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걸 또 말씀을 드릴 때인데요 독일은 에너지 전환이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독일은 탈원전이 에너지 전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건이 입구 난 다음부터요 갑자기 탈원전에 대한 붐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를 갔던 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요 시위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도 꽤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같은 경우에 2008년 갑자기 고유가가 찾아오면서 이 에너지 전환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립니다 배럴당 150불 가까이 유가가 올라가면서요 그 에너지 수급을 감당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기로 했던 원전을 일부 유예를 시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전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게 됐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고유가, 2008년 고유가 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런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독일이 늘렸던 게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그 석탄발전소에서 기본 기저에너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업을 시키는 이런 정책을 썼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후위기와 함께 다가오면서 이런 석탄발전소 역시 지금 제동이 걸렸죠 그래서 독일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소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독일 국가수소전략에서 독일이 수소생산 1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위입니다 참고로 굉장한 경쟁국가가 될 텐데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자기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은 언제나 한정적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전력, 내가 쓸 수 있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수소를 무한정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부족한 수소, 우리가 못 만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못 만들지만 만들기 편한 호주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가져오겠다 실제로 2019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막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독일 취재를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요 독일의 한 기업 같은 경우에 그때 이미 P2G 시스템 실용화 실증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P2G가 파워 투 가스라고 해서 전기를 수소로,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만드는 실증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그 당시에 그걸 이미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소 기술이 독일에 비해 한참 부족한 건 아니지만요 살짝 뒤쳐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전환과 산업은 어떤 관계가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다른 기회에서 산업적인 기회가 올 것이고 그게 이제 확대가 될 것입니다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해상풍력이 될 수도 있고 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될지는 몰라요 뭐가 갑자기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건요 그리고 기술력이 어떻게 발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서든지 친환경 에너지에서는 산업적 기회 확대가 한 번쯤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건요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운영을 하기 위해 또 보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ONM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 구조가 굉장히 큽니다 원전을 하나 예로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두바이에 원전 수출을 했었을 때 10조다, 몇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전 한기를 수출하면 2조다 그런데 원전 한기를 수출했을 때 거기 ONM 시장이 1조입니다 이거를 보면 2조, 1조 조금 작을 수 있는데 건설 산업은 그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건데 ONM은 30년, 60년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먼저 산업 쪽으로 기술 발전을 해서 선점을 하게 된다면 운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뒤따라오는 산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산화가 필요한 게 이 ONM, 이 후단에 오는 산업 때문이라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게 국산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 비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국산화에 성공한 친환경 에너지 부품 같은 경우에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최대 70%까지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수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계량하고 측량하는 부품인데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산화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게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독일과 일본의 업체들이 수입 당가가 6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국산화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유지 비용도 최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전, 그러니까 2008년 이때 풍력산업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베스타스라든지 여러 지멘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풍력발전기를 많이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때 유지 비용이 우리나라 풍력터빈 회사들이 하는 것보다 유지 비용이 거의 두 개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거 비싼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고장나는데 제때 수리가 안 돼요 그 있잖아요 우리 외제차 사신 분들 보면 부품 오는데 독일에서 와야 돼서 한 달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풍력발전기도 똑같습니다 부품 올려면 덴마크에서 두 달 기다려야 되고 독일에서 두 달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손실까지 하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유지 비용 감축도 국산화 필요성의 절대적인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산화를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에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펼친다면요 수출 실증 데이터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레퍼런스를 조금 쌓는다고 하는데요 모든 정부나 모든 기업들이 수입을 하고 그걸 실제 상용화를 할 때는요 너네 그동안 얼마나 해봤어? 그럼 증명해봐 누가 증명해줄 수 있어? 이런 증명서를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수출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면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선진국 평균으로만 보면 석탄과 석유가 아직도 전체 에너지 믹스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절반은요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절반의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모두가 다 하나의 똑같은 출발선사 독일이 얼마나 많이 나갔다 일본이 얼마나 더 많이 나갔다 사실 크게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빨리 하고 한다면 지금 친환경 에너지의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플러워에 계신 분들 질문도 한두 개 좀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상식이 반대만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저는 수소 관련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수소 관련한 책을 썼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많이 안 팔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수소 관련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2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까 이준희 기자가 최근에 에너지 가격 급등을 비롯한 권태기를 맡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권태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혼 초기에 이제 막 같이 살기 시작해 보니까 갑자기 애가 양말도 둘둘 말아서 벗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연애만 해왔다가 처음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된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우리가 양말 둘둘 말하는 거를 보기 싫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이혼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2년 전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인류가 친환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에 연애 때도 그런 얘기를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의무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친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렇게 의무감 있는 강압적인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결혼하지 않더라도 처분을 받지 않는 그런 정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2005년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수소경제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수소경제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유가 없어진다, 석유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석유가 고갈이 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차가 한 대도 못 돌아다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수소경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수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고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조금 해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근데 그때는 연애에서도 초기였기 때문에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산업은 2005년에 조금 하다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도 꼭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믿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차이가 뭐냐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예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2018년 IPCC에서 1.5도씨 발표를 하고 나서 각국에서 발표를 했던 시점은 2019년 2020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현실화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던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때는 쟤네 원래 사랑하지 않았나 그 연애 때를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은 결혼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초기에 결혼해서 같이 살다 하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걸 전제를 하면서 수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둘이 싸우면 헤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우리가 기후위기에 그래서 대응하지 않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정말 태양화상 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오리입니다 이 오리가 어떤 오리냐면 낮에는 전기가 나오는데 밤에는 전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전기는 아무때나 우리는 전기를 꽂아서 코드 꽂아서 쓰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저기 어딘가에서는 전기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야 돼요 공급하고 수요를 그거를 저기 전력거로서나 그런 데서 어딘가에서 열심히 맞추고 있는 건데 그건 석탄도 뗐다가 가스도 뗐다 그러면서 맞춰요 근데 이 오리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질 않아요 그럼 전기가 나올 때는 확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안 나오면 이 전기는 만드는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전기를 저장하지 않고는 전역에는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라는 게 뭐냐면 수소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미래는 재생에너지가 갈 거고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저장 부분을 도와주는 게 수소입니다 수소를 단일 에너지로 뭔가 좋은 에너지처럼 포장하는 것은 분명한 과장이고요 재생에너지를 해야 하는데 그 저장과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수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계획이 엄청나게 많아요 2025년이면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56만 톤 정도 수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400만 대 정도 되더라고요 넥소 기준 400만 대 작년에 4천 대 팔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400만 대가 돌아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소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너무나 많이 생산을 해놨어요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공장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럼 저게 말이 되냐 진짜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삽을 뜬 상황에서는 2025년이 되면 저 일은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나면 저 수소를 사용할 무엇인가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몇 조의 손실이 나는 그런 게임으로 전락을 했고 우리나라는 저런 목표를 통해서 아까 여명석 기자는 독일이 1등을 한다고 했었는데 한국도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차하고 전기차는 다들 정말 이걸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얘기만 해도 진짜 2박 3일을 해도 부족하겠지만 지금에 나서 자동차 회사들이나 자동차 전문가들 아니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컨센스를 가져가는 건 뭐냐면 배터리는 단기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점점 장기로 가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수소는 현재 장거리 대형에 유리하다는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점점 단거리에도 쓸 수 있는 비용이 낮은 형식으로 기술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기차가 이기냐 수소차가 이기냐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우리가 가솔린이냐 디젤이냐를 가지고 자동차를 선택하지 않듯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에너지에 따라서 차를 선택하는 일이 한 2030년 이후인데도 굉장히 희소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충전소도 없고 그러니까 충전소도 없는데 수소차를 어떻게 타겠어요 그런데 충전소가 충분히 많이 보급이 돼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차가 얼마나 좋으냐 이 차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딱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보냐 멋있는 브랜드, 멋있는 차, 잘 나가는 성능 이런 것들로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쟁은 뒤로 갈수록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수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예요 이게 폭스바겐이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 전기차, 위에는 전기차입니다 100% 재생에너지를 가져가서 차에다 집어넣으면 70에서 90%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소는 전기를 만들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가지고 다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쓰면 25에서 35%밖에 효율이 안 나옵니다 이게 폭스바겐이 수소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 폭스바겐의 CEO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수소차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유는 수소의 물리적인 근거가 너무 약하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 수소를 단일 에너지원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를 저장하는 용도로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전기는 수소를 만들지 않으면 사라지는 전기입니다 그럼 그 사라지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놓으면 이 수소를 가지고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차에 쓸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놓은 수소를 그대로 차에다 넣었을 것이냐에 대한 게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지금같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직접 비교했을 때 이런 효율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미래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 변동성을 도안하는 친구로서 수소가 생겨났을 때 그 시대를 대비를 한다면 그런데 그 시대라는 것이 영원히 오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애하다 헤어지는 것처럼 안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수소의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기로 했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산업군이 가고 있고 거기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돈 수십조, 수백조 원의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 헤어져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소차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현대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원가가 예전에 2003년에 100%에서 현재 2%로 줄어들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엔진 하나 가격이 12억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내구성입니다 이게 수소라는 게 수소를 전기로 만드는 일종의 발전기 연료전지의 내구성이 이전에는 3만 킬로미터 정도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한 1년 반 정도 쓴다는 겁니다 차를 사서 차를 사서 1년 반을 쓰는 차를 누가 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수소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수소 기술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한 3만 킬로, 1년 반 타는 엔진을 가지고 누가 차를 타고 다니겠느냐 그때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16만 킬로미터 이게 한 내연기관차 보증기간이 10년 16만 킬로미터거든요 이게 현재 정도의 수준이고 이걸 50만 킬로미터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자동차 기준으로는 45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쓰는 그런 내구성이 아니라 트럭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이게 2035년 유럽에서 내연기관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60km에 하나씩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한다는 건데 150km에 하나씩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겠다는 게 유럽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소차 망할 거야 수소차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럼 유럽은 150km에 하나씩 수소 충전소 만들어 놓고 수소차 안 돌아다니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수소 충전소의 보급에 따라서 지금은 차를 만들고 있지 않은 BMW라든지 다임러라든지 볼보 트럭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2025년, 27년 기준으로 수소차 계획들을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때쯤 돼야 충전소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빨리 차를 만드는 바람에 굉장히 돈 손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아직 완성된 기술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35년, 30년 아니면 이 계획은 2030년 계획인데 10년 안에 일이 벌어지는데 차량은 자동차는 한 대 만드는데 최소한 개발 기간이 5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내연기관차도 그러면 지금 모델, 그 다음 모델, 그 다다음 모델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인프라가 다 깔리고 거기에 충분히 차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이나 이게 먼 미래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만들어 가면 겨우 시간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국가별로도 얘기했었는데 굳이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가 경제와 함께하는 에너지 얘기했었으니까 제가 수소차 테마주 투자하는 법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소차와 관련한 기술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산화율이 99%예요 그러면 99% 국내 기업들이 그걸 다 만들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는 99%에서 그 다음 차종은 그럼 100%가 되느냐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5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산을 중심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차는 원가라든지 성능을 극대화한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업체들하고 제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50%의 수소차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태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 가장 수소차를 잘 만드는 사람이 판단한 애들이 수소차 테마주로서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현대차에 들어가는 연료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들 여기들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현대차가 인정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그 이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소 관련한 기업들은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펀더멘탈하게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에 따라서 주식시장 흐름에 따라서 뉴스가 많이 나오면 주가가 좀 오르다가 안 나오면 빠지다가 그런 굉장히 좀 그렇게 건전한 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도 수소 테마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래도 기술력을 가진 회사,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우리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현대차에서 검증했던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테마주자는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연료 시스템 들어가는 부품들을 사셨다가 나중에 뉴스 많아지고 주가가 좀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가서 고기도 좀 사 드시고 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가 건수루 기자에게 하나만 저 궁금한 거 질문을 해오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나만 하죠 제가 2년쯤 후에 차를 바꿔야 됩니다 한 2년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경유차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차를 사면 저는 한 10년 탈 거예요 최소한 무슨 차를 사야 됩니까? 경유차 한 번 더 살까요? 아니면 전기차를 골라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는 수소차입니까? 일단 2년 후에는 이거는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자기가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전기냐 수소냐 내연기관이냐는 것의 차이를 진짜 뭐가 더 좋기 때문에 이거를 산다라는 접근 방식은 사실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나는 친환경성을 되게 중시해라고 연구보고서가 있었는데 설문조사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본에 친환경 차를 표시한 분이 차를 살 때 뭐를 검색하는지를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가격을 검색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내가 전기차냐 수소차냐 내연기관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뭐가 더 뛰어나고 뭐가 더 친환경적이냐는 이유를 검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2년 후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잖아요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 수소차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수소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싸다는 거예요 왜? 정부가 보조금을 3,500만 원이나 주거든요 근데 7천만 원짜리 차를 3,50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자기 집 주변에 충전소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내 집 주차에 충전소가 있다 그러면 7천만 원짜리 차를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수소차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요새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도 굉장히 성능들이 괜찮기 때문에 내가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된다 그러면 전기차가 요새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예쁜 전기차를 타고 내려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너는 참 친환경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다 그럼 전기차를 사시면 되는 거고 근데 아이가 많고 좀 큰 차, 카니발 이런 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더 왜냐하면 지금보다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가 더 많이 보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로 가면 좀 더 자신의 여건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데 부담이 적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차를 사면 12년 후에는 중고차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2년 더 타고 10년 타는 차를 사니까 12년 후에 중고차를 팔 때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중고로 사는 분이 있을까 물론 10년 탄 차를 중고로 팔 때 얼마나 받으려고 쟤 저러냐 싶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요 그 문제는 감가상각의 문제인 건데 중고차의 그 가격을 형성하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중고차 업체들이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이걸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리스 회사들이에요 리스 회사들은 지금 차를 리스를 해주고 나서 5년 후에 그 차를 받아서 그 회사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5년 후에 우리가 이 중고차의 감가가 얼마나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구했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차의 가격은 그 중고차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굉장히 원론적인 답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 후에 내연기관 차를 아무도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내연기관 판매가 굉장히 줄어들고 내연기관 차가 굉장히 희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연기관 중고차를 살려는 사람이 좀 더 희소가치에 따라서 차량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연구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10년 후에 자동차의 감가상각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는 잔존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해주시는 즐겁고 재미있는 이와 관련한 콘텐츠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발칙한 경제를 검색해서 들으시면 이미 많은 시민의 얘기도 있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주세요 네 네 원화투데이 방송에 박지은 권수루 염현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세션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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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배가 차이납니다. 장착된 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등록. 조금 없이 패널 음룡진 전류와 같은 4암패를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류병물건사인 크리스마스츄리 라이트 이펙트 때문에 기존 태양화에 전량 떨어집니다. 그러나 인버터 27에는 전력 최저카이가 장착된 상태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솔포멍스에 장착됐습니다. 장착됐지만 입력은 똑같습니다. 그늘지면 4암패. 그러나 여기서 인공지능이 동작하는 게 출력단이니까 인공지능이 딱 동작하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6.2암패라 합니다. 고로 어딘가 높은 쪽에서 6.2암패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높은 쪽이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한 칸 뛰어넘어서 음룡지지한 것을 찍어보면 5.6에서 6.2. 이 또한 인공지능이 또 동작해서 더 높입니다. 6.2암패로. 따라서 전력 최저카이가 장착하면 음룡지지 않은 높은 전류 인공지능 지휘가 빅데이터 딘 등을 해서 학습을 해서 땡겨서 높은 전류를 따라가기 위해서 전력이 올라가고 솔포맥세가 장착되지 않으면 음룡지지 않은 패널의 전류가 크리스마스 하이트츠리의 병명원상에서 전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MIT공대나 카이스트 어디나 좋으니까 카나다 쪽에 줄인 논문이 많은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하이트츠리의 에펙트 양상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음룡에 따라서 다양한 음룡에 따라 비교했습니다. 아까 본 게 1% 음룡입니다. 2% 음룡을 주고 솔포맥세가 장착되지 않은 것을 인버터로 받아내면 전력 찹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 음룡에 22% 개선됩니다. 이게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의 두 개 이 끝에만 가려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이트 라이트 이펙트 때문에 두 개 가린 분 위에 기존 거는 22% 다 떨어지고 솔포맥세가 장착된 것은 요마 22% 이고 두 개 가렸으니까 요마 22% 나머지는 150%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냐? 3배입니다. 자그만치. 그래서 이런 경우로 똑같은 발전 시스템의 음룡률을 증가시켜보았습니다. 1%, 1.5%, 3.5% 보십시오. 아까 그 대로의 크리스마스 하이트 이펙트 전율 번룡 현상에서 13%, 25%, 35% 개선됩니다. 아마 이거를 이론하고 결부해서 특허내고 특허낸 거를 실증한 건 아마 국내도 세계도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세대라고 과감히 주장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태양은 움직이니까 하루 종일 체크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래서 3kW, 3kW 똑같은 발전소에 전신줄을 가정하고 똑같이 1% 음룡을 주었습니다. 태양은 여기서 이렇게 뜨니까 그림자는 퍼포먼스 있고 없고가 점점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랬을 때 보시면 아침부터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면 병목 현장에서 전력차가 많이 나고 점심때는 둘 다 쏙 들어가서 음룡 효과가 없으니까 똑같이 나고 일어나고 똑같이 갑니다. 오후에는 점점 그림자가 길어지니까 전력차가 크게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없어서 하루 중에 태양은 남중고도 26.5도를 기준으로 여름에는 90도에서 26.5도 떨어진 70도에 돌고 가을에는 52도에 돌고 겨울에는 32도의 돈이 돌 때의 위도에 따라 어떻게 되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일어나고 똑같이 가는 걸 실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준비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태양강 발전 시스템은 3.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다 아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다 아침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3%의 똑같이 소홀포넥스 입구의 3%의 음룡을 똑같이 주고 전력을 24시간, 1월 3일, 4일 한 겁니다. 여기 하늘색이 전력체제가 장착된 3kW 발전소, 검은색이 전력체제가 장착되지 않은 일반 발전소. 보십시오. 맑은 날 약 40%, 적당히 흐린 날 25에서 18%, 아주 흐린 날은 이 빛의 조도보다 더 흐리기 때문에 음영효과 없죠. 이론으로 딱 맞죠.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 막연히 좋은 것만 하고 아까 3배 나오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3.8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거에 의해서 이론과 특허의 기준으로 의해서 측정해보면 연평균 21.3%가 개선된다는 겁니다. 불과 3%의 음영회. 72셀 곱하기 10개셀 나누기 12개셀 하면 3%의 음영회입니다. 불과 3%의 음영회. 단결정, 다결정에서 포스포로스, 보런스, 닷, 갈륨, 나이트로, 아스나이드 가려고 헤란이 돼가지고 2, 3%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가는 데서 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패널은 아까 하나큐셀을 오셨는데 LG하고 패널하면 사고 싶어서 처음에 0.3% 차이 납니다. 3년 지나면 1%, 5년 지나면 3%. 그럼 어디 됩니까? 기존 대한강 발전 시스템은 낮은 1% 떨어지는 그 놈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 높은 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나큐셀에서 아까 500mW 보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처음에 350mW 설계했다가 전력 최적화기를 600W로 설계했습니다. 왜? PN 정성산 맥슴으로 갈 수 있는 게 550W입니다. 그 이런 얼필이라면 아까 보셨지만 양면역을 쓰셔야 됩니다. 양면역을. 그래서 패널의 트렌드도 결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특화된 게 하나가 이제는 전력 전환장치고 분산형 전력 최적화 N 패널별 모니터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버트에서 모니터링 되니까 전압 전류 전력을 여기서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그래프 보고 저희들은 각 패널의 IP가 다 할당돼서 어느 패널의 어느 위치인지 다 알고요. 그 패널의 전압 전력을 실시간 23시간으로 다 볼 수 있고 내가 마우스만 이렇게 갖다 대면 그 패널이 현재 전력만 나오는 것이 전압 전류 전력 온도부터 일사랑 단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특화 기술이 환경센서를 써서 온도, 광량, 풍속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에트리아와 카이서 연구하면서, 국책으로 연구하면서 저희들한테 이 도움을 받아서 그래프화해 돌려 해서 제가 직접 그래프화해서 실제로 인버터에 달린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그래프화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4세대로 내놓은, 특화된 일반 업체는 이 모니터링밖에 안 되고 저희들은 이거와 인버터, 결부암 모니터링, 환경센서 모니터링, 빅데이터, 딥러닝 모니터링이 다 되는 4세대 제품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링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침 0시부터 24시까지 어느 패널에 다 전력이 실시간에 나오고요. 마우스 가져가면 그 세부 정보도 볼 수 있고 일사량, 환경, 온도센서 직접 다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고, 시간대를 어떻게 조절하든 간에 어떤 시간대도 늘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량은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메가와트 363,600장, 알람으로 알아서 알려줍니다.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아까 보셨지만 그래프화로 다 볼 수가 있고요. 인버터에 달린 그 전력 최적화기 전체를 다 그래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센서 또한 그래프로 일사량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애트리에서 또 이걸 데이터화해서 식사시그마 기법을, 암헤바 기법을 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또 엑셀 가공할 수 있게 입력전압, 입력전류, 출력전압, 출력전류, 효율, 듀티 다 실시간에 1분 단위로 그래프로 데이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센서 정보도 실제로 1분 단위로, 세계 1인 솔라이즈가 10분 단위로 맞습니다. 그거는 10분 단위 해동 능력하고 1분 단위 해동 능력은 서버 들어가나 클라우드도 가면 24기 기간이야, 3기간이 차일 게 엄청난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런 기술 능력이 안 되면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들은 참고로 세계 최초의 1분 단위로 바로, 이거만 1분 단위로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신 후에 여러 개 말을 많이 헷갈리실 건데, 과연 4세대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화재 예방을 위한 낙내 정전 학습법 발생할 때 그대로 방지할 수 있는 과제나 과절류, 과온도 부여를 제가 특화 기술로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과제나 과절류, 과온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셧다운시켜서 바로 인위적으로 태양을 시기 때문에 화재를 안 나게 됩니다. 이 기능과 전력 효율 개선, 기존의 MPPT 방법인데, 저희들은 상황별 대응 가능 좋은 인공유한 셀프 MPPT 기능을 넣었고요. 그러려면 전력 변환 장치에 소스마트하게, 버그에 퍼지 이론까지 넣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요소 알람, 알림이 되려면 서버를 이용해서 고객할 때 PC나 모바일 폰으로 직접 알려줘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거기 가능하고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핸드폰으로도 알려드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터와 어느 인버터가 호환됩니다. 참고로 세계인 솔라, 에지는 인버터가 호환되지 않아서 전용 인버터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내에 다스테크, 한솔, 이 인버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용 인버터 쓰면서, 전용 전력 체제가 쓰면서 저는 그거에 대응해서 어디나 쓸 수 있는, 어느 인버터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야 다스테크의 국내 인버터 시장을 잠식하고 전력 체제가 시장을 벌써 3년 전에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 3세대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건 4세대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거를 거짓말인지 아닌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딱 났을 때 보호회로가 동작하면서 셧다운되면서 알람으로 진짜 알려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들이 낙래가 치면 과전압이 꽤 2세대로 옵니다. 일렉티로지 차지. 써지고 오면 과전류로 옵니다. 핫스팟이 생기면 과온도로 옵니다. 그래서 과온도, 과전압, 과전류 3개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한번 보는데, 이번에는 과온도가 발생했을 때 정말 알람을 알려주고, 지가 인공지능이 졸여하는 동작에서 진짜 위험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 보시면 현재 정상 동작을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아니, 저 모듈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정상 동작을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다 해서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 동작을 확인한 뒤에 이제 히타관으로 강제로 열을 가합니다. 이 인공지능 안에. 여기 각종 센서하고 홀 센서와 그다음에 MCU가 돼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셧다운 기능이 동작하려고 램프에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보시면 셧다운이 지금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되고 출력을 제로로 만듭니다. 만들면서 이제서야, 보십시오. 이렇게 아까 001 IP를 가진 패널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가운도 걸렸다. 그래서 고객님이 셧다운 안 시키기에 제가 인공지능이 직접 셧다운을 해서 너로에 뜹니다. 그래서 수만 장 볼 필요도 없고 잘 유지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저를 알려주고 화재가 발생할 거면 자동으로 스스로가 셧다운 시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아쉬운데 똑같이 가전류, 가운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셧다운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더 특화된 건 저희들은 아까 했지만 각종 인버터에 호환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면역, 당면역, 패널 편차 발생해도 높은 놈을 따라가게 인공지능을 설계해놨기 때문에 어느 패널도 가능합니다. 또 시공조인 비포, 애프트 마켓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가 그런 말 한 거 진짜 기술 좋으냐?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낙례를 방지하는 보호회로, 그 다음에 인공지능 셀프 MPPT,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라이펜 전류병원에서 다 특허로 출원해가지고 오늘 올 때 근거 자료로 제시하려고 여러분한테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합니다. 자, 이 기반으로 저희들이 세계 최초의 기술을 4세대를 구현해서 차별화된 기술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건 신제품이기 때문에 신제품은 성능입니다. 그래서 KC 성능 인증, KTL, KC 전자파 인증, 더 어렵다는 방습방원 IPU를 인증했고요. 이것이 특허하고 성능이 됐을 때 조달청의 핵심 제품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9월 27일 날짜로 조달청 인증받았습니다. 이 자료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 자그마한 회사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모한 반도체 소자에서 전력 제작기관에서 서버에서 몰이 터링까지 독자 설계하는 세계 유일한 회사라는 것, 그리고 상용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당연히 발전량, 유지보수, 편의성, 안정성 향상은 됩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마지막으로 경제적인데, 이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실제 리얼 데이터. 보통 밸메가와트 발전소 시 약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전력 제작하위가 1억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10% 그랬을 때 유지관리, 미스매치, 노후와 음료에 따른 객관적인 문헌과 실제 데이터입니다. 했을 때 실제로 유지보수 고장 진단만 있을 경우는 회수기관이 3년에 나머지 6.6억을 순수익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패널에 편차가 발생하면 1.5년에 약 13억의 순수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기까지고요. 보다 궁금하신 분은 이 부스에 참가하시면,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데모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그래서 이 부스, 퍼실리콘 A045니까 반드시 참가해가지고 가지 마시고 한번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보시기도 하고 탑 기능이 있는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BKM의 이훈석 팀장님, 여러분 박수로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KM 이훈석입니다. 먼저 BKM 신제품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직접 방문하셔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BKM이 발표할 신제품은 엣지 AI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반 실시간 진단 솔루션인 미래솔입니다. 미래솔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회사 BKM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KM 주식회사는 2011년 설립돼 중소기업으로서 청주본사, 인천공장, 기술연구소, 그리고 미국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금형사업부를 통해 금형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 반도체 공정용 특수배관 개발을 완료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련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10월 신재생에너지 사업부가 신설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용 부품을 개발 착수하였고요. 4월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패밀리기업으로 등록되어서 LO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5월에는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하였고요. 신재생에너지 전용 부품에 대해서 산자부로부터 신산업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소모빌리티쇼 수소에너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중기부 기술혁신산업포장과 산자부 소부장기술개발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BKM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기술중심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BKM은 금형사업부를 통해서 제조인프라와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였고요. 반도체 특수배관 사업부를 통해서 반도체 설비 분야에 진출하고 전문 R&D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BKM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임직원의 35%가 R&D 연구인력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입니다. 특히 기술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장현상 박사님은 지능형 ICT 그리고 전밀지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박사 인력이시고요. 이외에도 석박사급의 다양한 고경력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경력 연구개발 그룹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전용 부품 개발을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BKM 신제품인 미래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미래솔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개발 비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20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상상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르면 2017년에 태양강은 5.7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총 37.5기가와트까지 약 7배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부율을 2026년까지 25%까지 향상시키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자를 보다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가 좁은 한국의 특징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계속 향상하게 된다면 그만큼 국토가 어느 정도는 황폐이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좁은 국토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신규로 늘려야 되는데요. 이 3020 전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기존 사업자의 발전량 자체를 오퍼레이션과 매니지먼트, O&M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자,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전량 곱하기 S&P 빼기 초기 투자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을 빼는 것이 바로 사업자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유동적인 상수에 해당하는데요. 결국 발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량을 늘리고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강점으로 저희가 바라본 것은 바로 퍼포먼스 레이셔, 성능 비율인데요. 현재 성능 비율 같은 경우에 독일은 75%에서 84%까지 향상시켰고 최종 목표는 9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약 80%가 최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 레이셔를 80%에서 90%로 향상시킨다면 발전량 자체가 10% 상상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100kW 사업자가 한 달에 REC를 뺀 수익이 50만 원 정도라고 할 때 퍼포먼스 레이셔를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10% 향상시킨다면 연간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통 20년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어마무시한 그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쭙고 싶습니다. 기아의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 최적의 상태입니까? 퍼포먼스 레이셔를 90%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 발전소 사업자분들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발전량을 보게 되는데 발전량이 잘 안 나오면 오늘 구름이 좀 꼈나보다 아니면 음영이 좀 졌나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본인의 태양광 발전소가 최적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니터링 서비스는 센서들을 이용해서 현재 고장이 났다 안 났다. 그래프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 급급한데요. 저희의 어떤 솔루션은 단순히 지금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기반해서 앞으로 어떤 상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별통 AI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의 AI는 지금 빅데이터에 기반한 AI와는 조금 다릅니다.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의 로돌트 일라스의 꿈꾸는 기계의 진화라는 책에서 미래 사건들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성공적으로 움직이는 데 핵심이 되는 이 능력은 뇌의 모든 기능 중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은 단순히 빅데이터를 많이 학습해서 그 빅데이터에 학습된 대로 움직이는 거라면 리얼 인텔리전스, 실제 지능은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 예측, 뇌가 하는 예측의 기능은 인간의 뇌, 포유류의 뇌의 신피질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신피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연스럽게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초원을 걸어다닐 때 이 꼬리만 봐도 저게 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사자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후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학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도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게 신피질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러한 신피질의 역할을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네이처지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논문들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뇌전도 신호를 가지고 인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어떤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결국은 예측에 기반한 AI를 통해서 퍼포먼스 레이셔를 더 높인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신제품은 태양간 발전소가 최적의 상태인지를 첫째 실시간 예측을 기반으로 상태 설명이 가능하면서도 둘째 학습하지 않은 이상을 감지하고 셋째 저비용인 제품을 제공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도달했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저희의 첫 번째 솔루션인 미래솔입니다. 온 엣지로 동작하는 발전량 예측 기반 태양간 발전소 매니지먼트 기술입니다. 여기서 온 엣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통 AI 같은 경우 클라우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클라우드 방식의 경우 통신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태양간 발전소 그 끝단에 바로 온 엣지로 설치가 되어서 발전량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미래솔입니다. 저희가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첫째는 발전량을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발전량 예측은 72시간부터 15분 전 단위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발전량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지금 태양광 발전이 클리닝,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나아가서 이상이 발생하기 직전, 이상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 이상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퍼포먼스 레이셔를 보다 확기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인버터가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고장된 신호를 알려주는데요. 저희는 고장이 나기 직전에 고장이 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버터 수리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 특히 인버터에서 나오는 신호만으로 예측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저희 예측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보증하는 것, 개런티하는 것이 10% 이내에 발전 오차를 가지고요. 8%까지도 저희가 최대 발전량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이것이 발전량, 남동발전소 예천에 있는 발전소의 어떤 발전량 예측 그래프인데요. 발전량 예측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는 해가 뜨고 지는 어떤 시간대별 추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별 추세를 가진다는 점인데요. 이 시간대별 추세의 예측과 계절별 추세의 예측이 만나는 그 지점을 저희가 함께 예측을 함으로써 하이브리드 방식의 예측을 통해서 예측 정확도를 무려 37%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량 예측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 발전량 예측을 했던 부분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실제 태양광 발전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수치, 레지디얼, 실제 발전량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량의 차이인 레지디얼을 계속 비교, 확인함으로써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보시듯이 예측과 실제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것은 바로 이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신호 처리에 대한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계열적인 신호로부터 어댑티브 모드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고유의 에너지와 고유의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IMF들을 추출을 하고요. 이 IMF들을 이용해서 순시 에너지와 순시 주파수를 가지는 어떤 이진화된 희소 분포 표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희소 분포 표상은 2차 이진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AI가 학습하기에 너무 좋은 어떤 패턴이고요. 이 패턴을 바탕으로 이상을 감지하고 그 이상이 어떤 고장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저희 기술은 지도학습법으로 이루어진 AI가 아니라 비지도학습으로 이루어진 AI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장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하지 않은 고장도 저희의 어떤 방식을 이용하면 스스로 그 고장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딱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란색 그래프가 저희가 예측한 그래프고 분홍색이 실측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차이를 통해서 어떤 고장이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측 기반 진단은 한 템포 빠른 O&M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퍼포먼스 레이셔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제품입니다. 저희의 제품은 쿼드코어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인풋 아웃풋, 디지털 인풋과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량의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태양광 매니지먼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자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솔루션은 태양광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풍력,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 충전소든 다양한 어떤 솔루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BKEM 부스에 오시면 보다 기술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식회사 BKEM의 미래솔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제품 발표회는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3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 함께 참여해주시고, 라이브 커머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곳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관심을 뜨겁게 갖고 계시는 이 순간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또 라이브 커머스로 인사를 드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더욱더 설레고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게 되네요. 맞습니다. 저희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킨텍스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 현장의 열기가 정말 뜨겁다라는 점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기다리신 만큼 매해 매년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시고 있는데 올해만큼은 정말 많은 보여줄 거리와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가 핸드폰만 있으면 PC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현장의 뜨거움을 나눌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로도 안내해 드리니까 이 시간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조금 사저뵙고 싶었습니다만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인사를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해 2년치의 에너지를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인사드리는 만큼 저희도 역시나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정말 좋은 제품들 소개 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어제도 사실은 저희가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진정으로 이 갈구 준비했다. 가격적인 혜택도 눈에 확 들어오지만 브랜드도 이미 저 브랜드가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참 반가운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정말 실생활에서 앞으로 절대 빠져선 안 되는 거의 생활 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들어오셨겠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과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코즈님, DK님 B196456 얼굴 길어요. 역시나 센스있게 바로 눈치를 채셨네요. 코즈님께서 공청기 추가 증정. 공청기 추가 증정이요? 맞아요. 추가 증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서비스로 한꺼번에 드리는 기분.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이미 눈치채시고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는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열기가 핫합니다. 그럼 저희도 하나씩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탁드릴게요. 자, 뭐 에너지 같은 남자입니다. 으로차차! 쇼호스트 장원이고요. 네, 저는 옆에서 쌍큼한 에너지를 맡고 있는 쇼호스트 오늘 언니, 킨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곳이 킨텍스 제1전시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역 수치만큼은 철저하게 저희가 준수해서 손소독했고요. 그렇죠. 입구에서부터 열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하면서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른 소개해 주세요. 향기증 나요 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 주관하고 있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2021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입니다. 그 현장에서 저희가 아주 뜨거운 열기로 조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렵게 보시고 왔습니다. 네, 네. 어디 가세요? 저기요? 아니, 저기 워낙 댓글들이 칭찬의 댓글들이 많아서 아니, 이렇게 소개하기도 전에 이미 눈치를 채시고 빨리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디자인이 예쁘다. 색상이 예쁘다. 가격 혜택 너무 좋아요. 얼른 소개해 주세요.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 보니까 참 반가워서 너무 보셨습니다. 킨텍스 오셔서 직접 눈으로도 보실 수 있고 만져보실 수도 있고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존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으로 내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저희 가까우신 분들은 한 번쯤 들러주시고 만약에 못 들으시더라도 저희가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아주 좋은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미 보고 들어오셨죠? 저희 오늘 드리는 것만 20만 원 상당 이 공청기까지 받아가실 분들은 빠르게 한 시간 딱 이 한 시간 동안에만 혜택이니까 선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 현장에 오시면 신재생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특별관 부대 행사장까지 느껴볼 수 있겠지만 못 오신다면 라이브 커머스로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을 뜨겁게 주고 계십니다. 많이 또 우리가 익숙해요. 어려서부터 덥다 더워 이러면 삐 켰던 그 브랜드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를 이렇게 에너지 대전에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준비를 해왔고 얼마나 많은 혜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고 댓글창에 궁금하신 분들 이거 궁금해요, 저거 궁금해요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캐리어. 사용했었지 할 정도로 이미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캐리어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실까 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데 에어컨의 시작이자 아버지 세계 최초로 발명한 에어컨 원리의 최초로 발명한 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 이름에서 가지고 온 이름이에요. 윌리스 캐리어 박사님께서 이 에어컨 원리 제습의 원리에 대해서 최초로 발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캐리어 역사가 119년인 만큼 기술력도 남다르겠죠. 그 기술력을 그대로 담고 담고 담아서 우리 주부님들과 남편의 매일 부부싸움의 원인이었던 음식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렸고 좋습니다. 특히나 음식물 처리기가 정말 필요할 때가 거의 매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침 점심 저녁 특히나 저녁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와이프가 열심히 밥을 차려서 이렇게 줘 그러면 자기야 맛있게 먹었어? 이러면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와이프는 혼자 썽이나 설거지하는 것도 짜증낸는데 자기야 이것 좀 갖다 버리고 와 이거는 양심적으로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남편이 맨날 그러죠 하루 종일 다 일하고 왔는데 이것까지 버리고 가야 돼? 이거 어제 내가 버렸잖아 나 이제 갓 쇼파에 누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부부싸움까지 번지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내가 먹었던 거지만 만지면서 냄새나고 국물 흐르고 너무 싫으셨잖아요 저희 넣기만 하면 끝 분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친환경적으로다가 미생물 분해 방식이에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수많은 음식물 처리기능 분명 타 브랜드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들로만 저희가 강조해드리는 거 딱 세 가지만 보시면 아 이거구나 이걸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격부터 조금 저희가 한번 만나볼 텐데 준비를 해주시면 잠깐 댓글 볼게요 설치 필요 없는 제품이네 편하겠다 노랑이로 구매 완료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두 손 공손님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해주시면 구매 인증도 올려주시고요 설치 필요 없어요 시작부터 구매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옐로우 컬러로 구매를 해주셨네요 오늘 방송에서 저희 보여드리는 브랜드와 가격 지금부터 나갑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캐리어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뒤를 돌아보시면 에어컨이 이 브랜드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위쪽을 보시면 공기청정기가 에어컨이 다 캐리어 브랜드일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만족하고 계시고 기술력이 확실히 남다는 캐리어 브랜드로 오늘 만나보실 거고요 2021년 최신 모델입니다 거의 신상, 갓 신상, 올해 나온 신상을 공기청정기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선 더 집중해서 고정해주시고 가격적인 면 보여드릴게요 공기청정기 정말 냉정하게 음식물 처리기 냉정하게 보시면 가격대가 100만원이 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후회하고 계시고 이거 좀 불편하다는 분 계시죠 저희 가격적인 면에서는 뚝 떨어뜨려서 599, 599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이 혜택 속에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 증정으로 공기청정기를 어?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했는데 공기청정기까지 덤으로 받아갈 수 있는 라이브만의 혜택 라이브가 끝나면 사라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JHJ님 이것까지 받아가시는 거예요 사이즈 몇인가요?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 먼저 보여드리면 저희가 우선 599,000원에 오늘 본 제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를 해봤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설치형을 썼다 보니까 처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비쌌고 전셋집이면 이게 또 설치하는 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소음 문제까지도 있어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보여드리는 거는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디자인이 우선 굉장히 컴팩트하고 예쁘시죠 이렇게 컬러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는 건데 화이트, 옆쪽으로 보시는 게 그레이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게 옐로우까지 옐로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옐로우가 아니라 밝은, 좀 밝은 기운의 인테리어로도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컬러의 옐로우가 있어요 요즘 또 다른 타사의 저희가 비스포땡 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가전들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집 안에다가 설치를 하셔도 전혀 거리김 없고 오히려 공기청정기 하나 놓은 것만 같은 딱 그 정도의 컴팩트한 사이즈 자 근데 이 제품이 오늘 50만 원대인 건데 이것도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감독님 옆쪽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야 아니 음식물 처리가 50만 원대인데 눈에 보이는 바로 저거 19만 9천원 상당의 캐리어 정품 공기청정기를 쏴드립니다 같이 한꺼번에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신혼살림 패키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지금 PAR님도 와 정말 알차고 실속 있는 상품이네요 하시는데 저 너무 공감되는 게요 59만 9천원인데 19만 9천원짜리 공청기가 와요 그럼 체감 금액 자체가 오늘 40만원까지 떨어지시면서 내 쇼페 기간입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 페스티벌 기간이기 때문에 적립금 자체도 12%까지 추가 적립 여러분들이 추가 적립금까지 받으시면 체감가는 40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더 떨어지신다라는 거 이거까지 오늘 받아보시는 거 단 한 시간 딱 방송에서만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중에서만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니까 우선 선구매는 하시고요 공기청정기와 음식물 처리기 두 개의 생활가전을 가져가시는데 40만원대 체감형으로 느껴보시는 거니까 이거 뭐 거의 바로 선구매예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공기청정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음척이랑 맞춘 디자인 같다라고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컬러와 디자인 조금 컴팩트하다 예쁘다 깔끔하다 이 정도는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썼을 때 얘가 이 돈 이상 속히 말해 우리 주부들끼리 돈값 할까? 그렇죠 가보실을 할까? 네 이거 먼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다 자 우선 저희 캐리어예요 1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리어 앞쪽으로 올게요 네 자 그래서 다른 거 기술력부터가 다릅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 2021년 5월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아 뜨거워 출시 신상 완전한 신상 만나 보시는 건데요 자 검색해봤는데 제일 산 거 맞네요 조건은 좋은데 맞아요 저희 약간 저희끼리 얘기지만 홈쇼핑보다 싸요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른 기술력 특허부터 6개 신제품인데 특허부터 6개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한번 주목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썼을 때 이제는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초기 비용이 들고 내가 계속 쓰면서 불편하고 돈이 더 들면은 주부님들은 메리트가 없어요 첫 번째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싱크대 아래쪽에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막 드륵드륵 전셋집은 눈치 보여 밤 되면은 막 그 소리 때문에 아래집 윗집 괜히 눈치 보였거든요 설치하실 필요 없이 그냥 콘센트 하나 꼽으면 끝 자 그리고 시공할 필요도 당연히 없어요 이 제품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콘센트 꼽고 전원 키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유지 비용이 없다라는 거 타사 친환경 미생물 분액 이런 거 다 보셨겠지만 사실상 뭐 열풍으로 건조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뭐냐 전기세 전기세 자 근데 그런 걱정도 없죠 필터를 따로 교체해야 되나요 일도 없죠 저희 미생물 분색 안에다가 넣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 얼마가 지나더라도 또 채워야 될 일 없다라는 점 이 부분에서도 만족이에요 자 그러면서 냄새 걱정 이게 사실 집 안에다가 둬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음식물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중으로 저희가 냄새까지도 차단 실링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어 잠깐만 이상한 냄새 날파리 초파리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미생물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 친환경이라는 점 이런 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럼 내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갈까 이 작디작은 음식물 처리기에 하루에 최대 1.2kg까지 최대 그냥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너무 좋았는데 심지어 추가로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니면 비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음식물을 넣었어 그럼 얘가 다 분해될 때까지는 추가 투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남편 밥 먹는 시간 다르고 아이 밥 먹는 시간 다 다른데 그거 어느 세월에 기다렸다가 또 넣어요 그럼 그게 결국에 골칫거리거든요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때나 추가로 투입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24시간이 지나죠 저희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정말 얘도 또 특허를 받았어요 먹성이 너무 좋아서 93.40% 약 1000g을 그냥 감량해버립니다 그냥 흑화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에서 내가 매일매일 얘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소음 걱정 괜찮나요? 소음도 34dB 정도면은 왜 우리가 그거 있죠? 도서관 가서 이렇게 막 아니면 이렇게 연필 이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뭐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실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숨 쉬는 소리와 같다 이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은 꾸준히 들으시는 이 순간에 저희 지금 캐리어 음식물 처리기 2 네이버 실시간 구매 순위 4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박수 그 정도로 인기가 있고 반응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쵸 설명 쭉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술력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맞아요 이미 캐리어니까 음식물 처리 확실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프리스탠딩 전기만 꽂으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쵸 JHJ님께서 미생물은 반영구적인가요 하신데 반영구적이에요 네 그래서 따로 또 추가 구매하시거나 넣으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이게 쓰다 보면 계속 이렇게 찰 거잖아요 음식문들과 함께 찼다 2,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그 차 있는 부유물들만 빼주시면 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약간 영구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 자꾸 부품을 사야 되고 뭔가 번거로움이 있고 또 필터도 있고 필터도 있고 추가 비용이 들고 맞아 아니 이거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계속 금액은 플러스 플러스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집에 예쁜 쓰레기 하나 생긴 거죠 그럼요 인테리어 큼지막한 거 하나 생긴 이거는 그냥 반영구적으로 추가 비용 없이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냥 관리 나만의 우리 집안의 음식물을 처리해주는 관리이니 관리 로봇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서 주방 공간 빈 공간을 그냥 쏙 넣으면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렸던 공청기 오늘 19만 9천원 상당의 제품을 무료로 드리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캐리어에서 저희 감독님이 원래 말리셨다면서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많은 걸 안 드려도 돼요? 할 정도였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한 가정 한 집집마다라도 이 음식물 처리기를 보급하고자 이렇게 서비스적인 면으로 그냥 생활과정 두 대 가져가시는 거예요 최가명 40만원대로 네 지금 저희 그 댓글에 공청기 모델명 알 수 있나요? 하시는데 읽어드릴게요 아님이신 아이님이시죠? 읽어드리면 모델명 여기 써있는 거 캡스 그 뒤에 F040LROW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까요? F040LROW 여기까지 이걸로 드려요 검색해보시고 이 가격대를 음식물 처리기만 구매하면 내가 가져가는 거네 받아갈 수 있는 거네 이거는 추가금액 결제가 1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이제 겨울이 오고 있고 이런 환경이 갑자기 환절기가 되고 나면 그렇죠 이럴 때 정말 미세먼지 많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집 안에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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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실 수 있는 거니까 잠시 후에 이거에 대한 얘기도 나누겠지만 우선은 지금은 그냥 가져간다 그냥 가져간다 저건 내 건다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짜다 정말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정작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시고 체감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널리 음식물 처리기를 전도하다시피 말씀드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캐리어에 브랜드 담당자님이신 송대찬 선임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하고 댓글창으로 박수 한번 맞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이쪽으로 모실게요 가운데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이 사용 저 사용 이거 어떻게 활용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그런 대답하기 전에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테케르의 에너자이저 송대찬 선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잠깐만 이거 오프닝 멘트 준비했다 안했다 아니 어디 대본 읽으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다시 준비했다 안했다 너무 긴장돼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 보이셨고 지금 저희 시험도 해주시는 거죠 하시는데 어떻게 한가요? 시헌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그리고 이제 직접 집에서도 사용하신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뭐 우선은 사용을 해보시니까 진짜 와 이런 점이 좋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건조기랑 식기세척기랑 의류관리기를 새로운 3대 필수 과전으로 꽂고 있고 저도 3개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감히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필수 과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집에서 사용하면 너무너무 편해요 편리하다 네 제 와이프도 와이프랑 이제 음식물 처리해 가지고 이야기할 일이 많았는데 그런 걱정을 덜어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음 저희 아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사이즈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지금 사이즈가 집에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것들과 비교했을 때 요 정도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 웬만한 서큘레이터가 조금 크기가 있잖아요 서큘레이터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 선풍기 공간을 차지하는 정도의 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살짝 손뼘으로 표기를 해드리자면 한 두 뼘도 안 돼요 바로세로 두 뼘도 안 되는 사이즈로 별도의 공간 특별히 준비하지 않으셔도 주방이나 아니면 다용도시나 테라스에 편하게 그냥 설치가 따로 필요 없이 프리스탠딩으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제 얘기 듣고는 잊지 마시고 본인의 체감형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긴장 안 하시고 네 그냥 원래 평상시 말씀하시던 대로 네 찐 소비자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음식물 처리기는 한번 넣으면 뭐 한 거의 반나절이나 하루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음식물이 쌓이기 마련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로 좋은 게 이게 언제든지 음식물을 버릴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야채를 다듬거나 과일을 깎거나 음식물을 모았다가 버려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되실 텐데 이거는 그때그때 열어서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멋쟁이님께서 겨울에 베란다에 보관해도 잘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가요? 제가 아직 겨울에까지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게 신상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네요 네 근데요 네 전혀 문제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믿고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헌칠하시고 신뢰가 가는 목소리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 500분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관심을 주고 계세요 또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사실 음식물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냄새도 뭔가 날 것 같고 후처리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거 관련된 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음식물 처리기를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구매했다고 해서 또 다른 또 어쨌든 음식물을 여기에서 또 처리 처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거의 오랫동안 2, 3개월에 한 번씩으로 유지 비용이 거의 없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아직 대답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한번 음식물을 넣게 되면 그때그때 부산물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산물이 한 2, 3개월 정도 쌓이고 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와서 이게 꽉 차게 되면은 그때 처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매번 처리할 수 없다는 게 매번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게 정말 특별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산물은 친환경 비료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꽃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퇴비 이런 걸로 활용도 가능하니까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에너지 대전에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답게 친환경으로 확실하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소유자들이 이 인식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빨리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렇게 부산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버리셔도 되지만 저희는 이걸 또 퇴비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현명하신 분들은 집에 가지고 계시는 화분에 이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저는 이거는 저희 원래 준비했던 거랑 아예 그냥 예외로 궁금한 게 이거를 사용하시면서 정말 그 부부싸움의 빈도수가 줄어드셨는지 확실하게 줄어들었죠 이게 음식물 쓰레기 아니 원래 안 싸우시겠지만 아 네 원래 싸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약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게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느낀 게 이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 안에서 이렇게 발효되듯이 냄새 나고 이런 일들이 잦거든요 그러면 네가 갖다 버려라 내가 갖다 버려라 오늘 뭐 버리는 날 아니다 뭐 말이 많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카드 찍고 버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괜히 힘들게 나갔는데 아 카드 놓고 왔잖아 이러면서 또 지금 들으셨어요? 우리 담당자님의 찜 아 이건 공감이야 그죠? 아 카드 놓고 갔잖아 약간 이러면서 또 화가 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때요? 좀 따뜻하게 집안에 있고 싶은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하면 그냥 뭐 반팔태에 반바지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또 옷을 주섬 주섬 두껍게 입고 나가야 되지 등등등 이런 불편함을 다 해소해 드리는 게 바로 오늘 음식물 처리 테리어브랜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저희 지금 계속 사이즈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앞쪽에 정보가 저희가 없어서요 이거 댓글로 바로 정답 알려드릴게요 혜원님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이 전에 사이즈 정확한 사이즈 저희 댓글로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오늘의 처음과 끝일 수도 있어요 이런 최저가 혜택은 오늘이 마지막인 건가요? 아니면 라이브 중에 또 이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거의 뭐 역대급인 것 같아서 오늘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정말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특별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산 가격보다 더 저렴합니다 직접 구매한 가격보다 오늘 확실하게 직원가보다 저렴하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희가 사실 뭐 가격 할인만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 할인은 기본 디폴트 값 거기에 플러스 오늘은 19만 9천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캐리어 본품 정품이 오는 거고 거기에 적립금까지 12%가 최대로 쏟아지는 날입니다 오늘 기왕이면은 저희가 또 캐리어가 쇼핑라이브로 선보이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혜택이 가능한 거니까 우선 선점, 우선 선점 해보시는 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컬러가 세 가지인데 우리 담당자님의 원픽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그레이, 이 다크 그레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워낙 심플하고 무난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저희 집에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이거를 다음에 사면 사고 싶어요 이게 너무 예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선임님의 원픽은 그레이였으나 우리 또 와이프 분께서 이렇게 화이트를 또 강력하게 어필을 하신 거죠? 어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엔 이제 화이트를 제가 지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그레이가 고급스러워요 이게 카메라로는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좀 무광에다가 약간 광이 이렇게 여러분 뻔덕뻔덕 나는 그런 느낌 아니라 무광이고 굉장히 마치 스틸에 제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거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선임님의 원픽은 그레이 그레이로 네 보통 이제 뭐 어떤 생활가전들 사용을 하려다 보면은 컬러가 종류가 많지가 않으면 그냥 이거를 약간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다크 그레이 화이트 그리고 옐로우까지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우리 집에 뭐 인테리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구매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 사이즈 무늬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아직 안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확인하고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선 저희의 체감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네 제 손 기준으로 손바닥 기준으로 가로가 한 뼘 반 정도 돼요 네 두 뼘이 안 돼요 두 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집에 우리 집에 에어프라이기 조금 큰 거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한 10키로 이상의 에어프라이기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 이 옆에 넓이로는 조금 그거랑 비슷하고 높이로는 한 한 배 반 정도 한 배 반 정도의 높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크지 않습니다 네 그냥 소박한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에어 서큘레이터 크기라든가 공간 차지 그리고 전자레인지 정도 네 커피 머신 대형 커피 머신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난하게 어느 위치든 간에 주방이든 싱크대 밑에 좀 싱크대 위치가 공간이 된다면 싱크대 밑에 두셔도 무난할 정도로 그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 많은 분들이 관심 주고 계시는데 시연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요거 보여드리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어떤 브랜드냐 캐리어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에어컨 어우 더워 이러면 키셔도 그 캐리어 1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 때도 기술력이 특허만 6가지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실생화로 내가 썼을 때 매일 썼을 때 편안하게끔 설계를 했어요 자 보시면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콘센트 끄보면 되는 거고 시공하실 필요 당연히 없어요 콘센트 꼽아서 우리 뭐 그냥 뭐 TV 키듯이 아니면 공청기 키듯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끝 유지 비용은 필터도 없고 따로 뭐 미생물 또 사서 부으실 필요도 없으니까 반영구적으로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냄새 걱정 3중 실링 했습니다 음식물 냄새 때문에 집 안 해두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요거 잠깐 보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안쪽도 보고 시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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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이 정도로 기술력과 편리함, 그렇지 음식물 처리기라면 저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게 오늘 켈리에서 선보이는 음식물 처리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저희 구매 순위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손을 들면서 여러분 이거 보이실까요? 지금 제 손 위에 이거 보이실까요? 자, 푸쪼 핸섭을 하시면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콘센트, 자, 오늘 물건을 받으셨다, 배송이 왔다, 박스를 뜯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한다? 콘센트만 꼽는다, 끝. 그렇죠. 그럼 진짜 다 끝나요? 콘센트만 꽂으면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요. 따로 설치기사가 오는 게 아니라요. 설치를 드르륵 드르륵 뭐 타공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 다용도실 주방 옆에 또는 베란다에 코드만 꼽으시면 그냥 설치가 우선 첫 번째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든. 너무 좋다. 우선은 저희가 이거 화이트로 조금 보여드릴 텐데 저는 얘도 좋더라고요. 손 열 때 이런 데 막 괜히 안 보이면.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열어야 되고 막 찡기고 이러는데 시원하게 여기 어픈. 여기서 그냥 써져 있어. 이렇게 그냥 여시면 되는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도 이게 또 마감 처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공간이 좀 좁으면 이거 찾아야 돼. 그런데 이거 그냥 간편하게 여는 거조차도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나서. 네,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2차 뚜껑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생물만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두 개의.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문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미생물 제재가 따라가는데요. 네, 같이 따라갑니다. 동봉되어 있어요. 미생물 제재 따라가는데. 자, 전기 코드를 꼽으시고 이렇게 미생물 제재를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미생물 제재를 잘라서. 손쉽게 그냥 넣어주시면은 이게 준비가 이제 거의 90%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코드를 꼽고 설치 장소에 이동해서 미생물 제재를 넣기만 하면 이제는 음식물 처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이거 한 통을 그냥 다 부으셨어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거 한 통 다 붓고 따로 더 사가지고 또 채워놓고 이런 거 진짜 안 해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장점인 게 한 번 미생물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정말 악조건이 아니면 죽지 않거든요. 그럴 때만 아니면은 이제 반영구적으로 이제 반려견처럼 반려 미생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저 후기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가 집에서 애완경 키우듯이 우리 미생물들 잘 자라고 있나 괜히 신경 쓰게 된다. 중간중간 확인하게 되고. 괜히 확인하게 되고. 좋은 음식물 처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뜨거운 온도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뼈나 유리 조각 이런 거는 이제 얘도 생물이기 때문에 분해를 하지 못한다는 점.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활상식으로 아시겠지만 닭뼈라든가 딱딱한 거 조기류 이런 거는 쓰레기로 처리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쓰레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음식물 처리는 다 처리가 된다는 점.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뚜껑을 열고 그다음에 이 한 통을 그냥 다 부었거든요. 미생물 재질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물이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물을 300cc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이 물 한 통에 한 반 정도 넣어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닫은 다음에 하루를 기다리고 난 다음부터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준비가 되면 버튼을 누르거나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닫으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게 냉장고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혹시나 이제 안에 미생물에 물기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여기 제습 버튼이 있거든요. 이 제습 버튼을 눌러주면 제습모드로 돌아가는 거 그거 외에는 이 버튼을 터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면 코드만 꽂고 음식물 처리만 딱 하고 문을 닫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작동을 하고 혹시나 습기가 많은 음식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습 버튼만 누르면 끝이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남편이 아, 나 밤인데 출출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음식물이 또 나와. 추가 투입도 또 가능한 거고. 물론이죠. 그게 정말 장점이에요. 이거 추가 이렇게 열어서 또 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보통 이렇게 미생물 투과 방식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열어서 이게 안 돼요. 다 분해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추가 투입 가능하고 따로 버튼 누르실 필요 없고 그냥 기다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2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이 배양이 되고 나서, 미생물이 배양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음식물을 넣을 수 있고, 음식물이 이제 들어가고 나면은 다시 분해를 해서 처음에 흙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내가 부피감에 어느 정도의 음식물을 넣었는데, 이게 결국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감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감량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1일 테스트로 93.4%까지 감량을 할 수 있다는 시험 성적을 받았고요. 그, 체감상 이제 거의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략에 뭐 1kg에, 2kg 정도의 음식물. 음식물을 넣으면 거의, 감량이 거의 다 되다시피 사라지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흙처럼 돌아가는 건데, 저희가 이 과정들을 조금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24시간 내내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라이브 커머스로 함께하는 캐리어가 선보이는 음식물 처리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워요. 이미 선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저것 궁금해하시는 분들 질문하셔서 답변 드렸더니, 구매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디자인이면 색상 깔끔해 보여, 칭찬의 댓글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배송일 지정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배송일 지정은 조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지금 보여드린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저희가 배송 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추가로 증정드리는 19만 9천 원 상당의 이 공기청정기는 2주가 그 이후로 더 걸린다고 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받으시고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공기청정기 판매하는 상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시면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혜택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에너지 대전답게, 캐리어가 선보이는 음식물 처리기답게, 저희가 괜히 이렇게 선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디자인이면 색상이 깔끔해 보여요. 라고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네이버 실시간 구매순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채팅창으로도 박수 쳐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가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거예요. 캐리어라는 브랜드에서 정말 작정하고 만든 게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근데 그 제품을 드리면서 할인까지 해서 59만 9천 원, 이것도 땡큐인데, 19만 9천 원 상당의 저희 눈앞에는 이 공청기를 그냥 드려요. 공청기는 이제 생활 폐수품이 되었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기도 이 가격대가 괜찮은데, 성능 괜찮은데, 공기청정기까지 사은품으로 받아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그랬고, 우리 장원쇼스트님도 방송 전에 그랬거든요. 제품 자체가 이 정도로 좋으면, 할인만 이렇게 해도 너무 땡큐인데, 뭐 이렇게까지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진짜 처음으로 네이버에서 인사드리는 만큼, 정말 이 갈고 준비하신 거 맞죠 담당자님? 네네네. 네네네. 고객 열심히 끄덕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뭐 선구매하시고, 후 설명부터 저희는 나중에 들으시면 되니까, 지금의 이 혜택만 놓치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구매하기 아주 편하실 겁니다. 네, 지금 저희 라이브 이제 20분도 안 남았어요. 18분 안에 결제까지 완료를 하셔야만, 이 모든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18분 지나고 나서,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들어오시면, 그냥 페이지에서 제가 닫혀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거 못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 라이브가 끝나고 이거 구매하시면, 클릭 내가 살짝 놓쳤다가, 고민하다가 라이브 끝나서 구매하신다면, 음식물 처리기만 받아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주부님 중에, 남편한테 카톡 보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 방송 링크 공유하셔서, 오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살까? 근데 남편이 만약에 답장을, 4시 31분에 했다. 네. 그럼 이제 등짝 스매싱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날 부부싸움입니다. 그렇죠? 바로 부부싸움. 자, 지금 앞에 보여드린 건 공기청정기입니다. 이거 19만 9천 원 상당인데,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방송에서만 그냥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고요. 얘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고, 25평형이기 때문에, 집에 거실에서 방에서 충분히 차고 넘쳐요. 이거 그냥 드릴게요. 음식물 처리기가 59만 9천 원인데, 사은품이 무려 19만 9천 원입니다. 공기청정기 가격만 19만 9천 원인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시면 공기청정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25평대, 내 거실에도 사용할 수 있고, 큰 방, 작은 방,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커버가 가능한 공기를 말끔히 처리해줄 수 있는, 나쁜 공기를 처리해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캐리어 브랜드로 선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저희 오늘 어쨌든 진짜 주인공, 히어로는 저희 음식 쓰레기, 음식물 처리기잖아요. 옆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는 좀 자세히 더. 컬러와 디자인, 가격 한 번 더 정리를 쫙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과하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서 좋았어요. 그럼요. 우선은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다는 거는 충분한 용량이 들어간다는 건데, 1.2kg, 하루에 들어갑니다. 아까 사이즈 문의를 주셨는데, 가로가 32cm, 세로로 따지면 39cm, 밥솥보다 조금 더 높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가 화이트, 옆쪽으로 보이는 게 그레이 컬러,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이는 게 옐로우 컬러. 옐로우, 밝은 옐로우. 너무 이뻐요. 선택의 폭이 넓어서, 그래, 나는 화이트가 좋아, 나는 그레이가 좋아, 나는 그래, 상큼하게 옐로우를 한 번 가볼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인테리어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얼마요? 59만 9천 원. 그리고 이후에 필터 추가 있나요? 없고요. 유지 비용 있나요? 없고요. 따로 미생물 또 사가지고 미생물 부어야 되나요? 1도 없습니다. 유지비, 관리비 그냥 1도 없는데, 59만 9천 원으로 할인해서 보여드리면서, 방송 중에서만, 이제 15분 남았어요. 15분 안에 결제까지 완료를 하셔야만, 19만 9천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그냥 드려요. 19만 9천 원. 네. 공기청정기. 13평용의 3단계 필터 시스템이 다 내장되어 있고, 깔끔하게 공기까지 맡길 수 있는, 이 19만 9천 원 공기청정기를,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시면,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활 가전, 두 대가 가는 거예요. 네. 혼수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죠. 그러네요. 진짜 혼수 느낌이네. 자, 원룸에 사신다고 해서 음식물 처리기 필요 없을까요? 공기청정기 필요 없을까요? 대가족이 산다면 더더욱 필요하겠죠? 공기청정기 우리 아이방에도 필요하고, 안방에도 필요하고, 거실 필요하겠죠? 이거 음식물 처리기만 구매하시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방에서 쓰시기도 진짜 좋을 것 같고, 방에서 쓰시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의 히어로는 뭐다? 음식물 처리기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설치형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설치형을 써봤지만, 우선은 전셋집이다, 월셋집이다? 어려워요. 눈치 보여요. 그리고 처음에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거기에 플러스, 얘가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소음은 또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 친환경으로 유지 비용, 관리 비용 없는, 오늘 보여드린 캐리어로 들어오세요. 어떤 것들이 다른가? 119년의 역사입니다. 특허만 6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특허 속에는 오늘 보여드린 미생물도 같이 포함이에요. 먹성이 달라요. 자, 그리고 설치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까도 보셨지만, 오늘 박스 뜯었다? 그럼 콘센트 꼽기만 하면 바로 시작. 음식물 넣으면 바로 시작.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할 필요 당연히 없고, 유지 비용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냄새 걱정, 저희 3중 시스템 저거 한번 보여주실 텐데, 3중으로 실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집에서 고기 냄새, 생선 냄새, 이상한 젓갈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미생물이 돌아가는데, 이것도 따로 또 부수적으로 관리하실 거, 1도 없이, 그냥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만, 조금 넘치는 거 같다? 덜어서, 걔는 그냥 퇴비로 주시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다 보면, 음식물을 어쩔 수 없이 담게 되고, 부패된 음식물을 넣게 되다 보니까,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쓰레기 봉투 채워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내가 먹는 음식이랑 약간 섞이는 거, 그거 너무 위생적으로 싫잖아요.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려 3중 하이브리드 탈취 장치를 통해서, 캐리의 기술력이 남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배기 필터가 막아주고 있고요, 2차로 UV 살균을 해주게 됩니다. 이 안에 자체도 균들을 살아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3차로 활성탄 흡착 탈취를 통해서, 냄새니 어떠한 불편했던 것들을 다 해소하게끔, 저희가 3중 하이브리드 탈취 장치로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으면, 절대 이렇게 못 만드실 것 같은데, 생선 냄새, 고기 냄새, 이상한 쉰 냄새는, 한 번 그냥 뚜껑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스멀스멀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리고 그거 뚜껑 하면, 그 안에서 초파리, 날파리 온갖 거 다 올라오는데, 한 번 잡아요. 그걸 한 번 또 잡습니다. 그 위에서 한 번 더 실링, 3중으로 실링하니까, 집 안에서 썼을 때 음식물 냄새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안 하셔도 괜찮은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게 24시간 내내 끄실 필요 없거든요. 돌아가는데, 얘가 소리가 또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원래 이 생활가전이라는 게, 전기를 꼽고, 뭔가 모터가 움직이고, 가동이 되는 생활가전들은 분명히 소음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요. 그 소음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우리 일상생활에 같이 함께 가는 생활가전이기 때문에, 이게 소음이 하나 불편하게 되면, 외사용의 암반납, 이렇게 되는데, 소음 자체가 거의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도, 같이 새근새근 잠들게 할 정도로, 없다시피 할 정도. 35데시벨이에요. 35데시벨이면, 여러분 왜 도서관 가셔가지고,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연필 긁는 정도의 소리. 그리고 우리 공천기 집에 돌아가면, 그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자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거 그냥 베란다에 뒀어? 부엌에 뒀어? 그냥 신경 1도 안 쓰셔도 돼요. 그럼요. 자, 근데 전기세 24시간 내내 트셔도, 한 달에 3천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봉투값은 뭐, 그럼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부부 싸움하느라고, 이거 벌어지는 우리 사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럼요.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소음이란 부분은 알려드리는 거지, 거의 아예 생각지도 마시면 돼요. 그냥 안방에 두고 쓰셔도, 탈침이와 소음이와 정말 무난하게, 우리 아이와 옆에 같이 재우셔도 될 정도로. 안방에다 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예쁘니까. 아니, 예쁘잖아요, 칼나감 자체가. 물론 여러분들이 안방에 설치하실 일은 없지만, 그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극한으로, 그래도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의자로 쓰고 싶은 생각도 드네. 디자인이 참 예쁘죠. 디자인이 예뻐서. 자, 방송 10분 남았습니다. 저희 10분 안에 결제까지 완료를 하셔야만,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시는데, 오늘 컬러 세 가지, 그리고 가격 59만 9천 원에, 다 가져가시면서, 19만 9천 원 상당의 공청기까지 드려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깐 보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캐리어가 선보이는 음식물, 음식물 처리기, 그것도 공기청정기를 함께 드리는 음식물 처리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8분 안에 결제까지 완료하셔야만, 이거 다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여러분 간단해요. 박스 뜯었다? 그러면 콘센트만 꼽으면 끝! 끝! 그다음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특허받은 미생물만 넣으시면, 이제 다 세팅 완료된 거죠? 완료! 맞습니다. 네, 준비사항으로는 뚜껑 열시고 음식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시고, 너무 카메라 뒤쪽으로 바라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모습이, 그냥 여기 간단하게 넣으면, 그리고 속뚜껑을 닫고, 닫으면,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뒤로만 알아서 돌아가요? 뚜껑 열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뚜껑 닫으면, 이제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먹다가, 이렇게 먹고 버렸어. 근데 조금 있다가 남편이 또, 밤 12시 돼서 줄 줄어졌어요. 야식, 야식. 야식을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식입니다. 이거 돌아가고 있는데. 돼지껍데기, 족발, 그리고 바나나, 돌아가고 있는데, 또 그거를, 음식물을 따로 또 모아서, 밤새 놔두면, 그 다음날 날파리니, 뭐니, 냄새 난리 나. 냄새 난리 나지. 얘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방금 넣었던 음식물 처리기인데, 여기에 또 열고, 또 넣어도,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좋거든요. 시시 때 때, 아무 때나 음식물이 생겼다, 그냥 넣으면 끝. 맞습니다. 하루에 1.2kg까지 넣을 수 있는데, 아주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1.2kg면 솔직히, 집에서 어느 정도를 먹어야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요. 수시로 넣을 수 있고, 더군다나, 한 번 닫았다고 해서, 얘가 딸깍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서, 그거 막 열고, 열어제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식물, 소량이든 대량이든, 그때그때 넣을 수 있는 게, 그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야지 진정한 음식물 처리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94% 가깝게, 이제 싹 소멸해버리는데, 이것들이 그냥 흑처럼. 꼭 샤이님께서 고민하다가 구매하셨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도 나오셨으니까, 배꼽 잡고, 정수리 죽여서 감사의 인사. 샤이님에게 감사의 인사. 감사합니다. 자, 샤이님, 일주일 하나 저희가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겠고, 2주 후에, 공기청정기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라이브 중에 구매하셨기 때문에, 이 혜택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들어오신 분들 너무 많다 그러는데, 저희 방송 그럼 5분 정도만 연장하면 안 되나요? 안 된대요. 어려워요? 안 된대요. 그건 또 안 돼. 어쩔 수 없어. 1분, 1분 더 연장. 1분까지 된다고. 1분은 돼요? 1분, 1분 된다고. 1분은 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끌어들여야지, 한 번이라도 더 라이브 혜택을 챙겨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저희도 빨리 퇴근하면 좋죠, 여러분. DK님도 구매 완료. DK님 구매 완료, 샤이님 구매 완료. 너무 감사합니다. 배꼽 잡고. 이렇게 24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과정을 저희가 한번 조금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실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캐리어가 선보이는 음식물 처리기. 공기청정기를 라이브 중에서만 구경하신 분에게 드리는 혜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너무 신기했어요. 음식물을 넣었어. 근데 얘들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매직. 없어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93.4%까지 미생물이 먹어치우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음식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음식물 처리기라고 하면 매일매일 처리하고 그걸 또 다시 버리는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90% 이상 소멸되기 때문에 쌓아두고 두고 두고 계속 여기 안에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면 되는 거에서 완전히 간편해요. 맞습니다. 2, 3개월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이게 조금 차올랐거든요. 그때 버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방송이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매순위 1등.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매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네이버 쇼핑이 페스타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사실상 정말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를 갈고 들어와서 모든 혜택을 쏟아내요.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캐리어의 브랜드 기술력을 이미 알고 들어오세요. 거기에서 나 집에서 맨날 맨날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맞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이걸로 여러분 이제 해방되세요. 해결되세요. 찐으로 필요하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보관해서 힘들었던 거, 버릴 때도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단점들 그동안 많이 느끼셨다면 제대로 한 분 구매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니까 더군다나 좋고요.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공기청정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안 살 수가 없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캐리어입니다. 캐리어에서 뭐 가지고 오고 이게 아니라 캐리어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캐리어 본사의 선임님이 나오셔서 얼굴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만큼 저희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화이트, 그레이, 옐로우. 그런데 가격이 얼마라고요? 59만 9천 원. 59만 9천 원. 이거 59만 9천 원이라고 해도 만족스러워요. 굉장히. 그런데 20만 원대의 공기청정기를 캐리어 브랜드로 함께 받아가시는 거니까 체감형으로 따지면 40만 원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가세요. 이쯤 되면 선임님, 여기에서 한 번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공청기 19만 9천 원 상당 선물로 드린 적 있다? 없다? 에너지 대전이 된다 만큼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에너지 대전에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2년이 한 번이잖아요. 있을 때만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라보우 라이프 아이디님께서 구매 순위 1위 축하드립니다. 대박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방송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덕분에 오늘 캐리어 첫 방이지만 정말 많은 사랑 받고 갑니다. 2021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했고요. 오늘 캐리어를 선보인 만큼 앞으로도 저희 친환경, 미래에너지를 위한 투자 아끼지 않을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또 긴급으로 투입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건데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서 내일까지 할인 혜택은 59만 9천원으로 열어드린다고 합니다. 대신에 공기청정기는 드릴 수 없어요. 아깝다. 59만 9천원 할인 혜택은 유지하기에 공기청정기는 라이브 중에서만 저희가 혜택 드리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우선 선구매하세요. 장바구니 담고 끝내시면 안 돼요. 장바구니 담고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결제해야지 하시면 가격이 사라지고 공청기 없어집니다. 결제까지 방송 안에서 완료를 하셔야만 공청기 같이 들어가시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점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네. 어느덧 시간이 30분대로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갔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고민하실 분들 결제부터 해주시고 공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미 시간이 다 돼. 클릭 몇 번 놓치시면 이제 라이브 혜택 끝나는 거예요. 맞아. 네. 이럴 때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받아갈 수 있었는데 저걸 내가 어째. 아니 아까 우리 장원님 아주 친한 지인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방송 지점까지 장원님한테 막 연락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그거 맞아? 이거 이 혜택 맞아? 놀라워서 어머니 드린다고 구매하신다고 그랬죠. 공기청정기 줄대 빨리 구매해. 요렇게까지 강요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빨리 선택을 하시고요. 저희 쇼호스들이 이 정도까지 찐으로 그냥 얘기가 나와서 방송을 하면 정말 한 시간이 후딱 가요. 오늘이 딱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제품과 함께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 주관하는 올해로 40회째 인사드리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저희가 인사를 드렸고요. 내일까지는 또 이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막상 이 킨텍스로 오시면 다양한 여러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볼거리까지 함께 느끼시면 좋고요. 요렇게 라이브 커머스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더욱 뜻깊고 행사 내일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쇼호스트 오늘언니 김나래였고요. 네. 그리고 캐리어 음식물 처리기의 홍보대사가 되고 싶은 쇼호스트 장원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밍업 진행되는 동안 좀 빠르게 오셔서 자리 좀 함께 채워주세요. 어제도 진행이 됐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좌우축 사람만 잘 만나도 나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축 사람만 잘 만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자리를 좀 채워야 돼요. 와서 자리를 앉아주셔야 그래야만 선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왔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는 오늘 나의 운은 어디까지인가 운을 점쳐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한 자리 숫자가 아닌 두 자리 숫자로 갑니다. 업앤다운 시스템으로 가요. 제가 50 적었으면 30 말씀해주셨으면 높은 숫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70 말씀해주셨으면 작은 숫자가 갖고 있으니까 다운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숫자 맞추시면 나도 선물 받고 좌측 우측까지 함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의자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한 칸 뛰고 옆에 계신 분이 받아갑니다. 자리 변경 잘하셨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물을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숫자 적어보도록 하겠고요. 뒤에 서 계신 분들 시간 괜찮으시면 빨리 오셔서 앉으세요. 앉아야만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적을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두 자리 숫자라면 10부터 99 사이잖아요. 저희는 조금 정확하게 줄여서 10부터 50 사이의 숫자를 적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적었고요.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손들은 연습하는 거예요. 손들은 연습하는 거고요. 오늘도 역시 구호는 에너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가 더 크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 눈길은 더 많이 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꼭 문제를 맞추고 싶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러면 두 자리 숫자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인지 다운인지 말씀드리겠고요. 10부터 50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갑니다. 언제나 처음은 항상 이분이셨어요. 3일째도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43 다운입니다. 네. 기회 드릴게요. 35 다운입니다. 네. 33 다운입니다. 여성분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25 다운입니다. 네. 우리 여성분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21 다운입니다. 네. 하나 둘 셋. 11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틀렸어요. 틀렸는데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자 11 업입니다. 네. 우리 남성분 제일 뒤 남성분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15 다운입니다. 이야 그럼 이제 잠시만요. 알죠 알죠. 여러분 마음 다 알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11이 업이었고요. 15 다운입니다. 그러면 12, 13, 14.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이거 왜 제가 중간에 끊었냐면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내려놓고 저 상불을 꼭 받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잘해서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저 분이 일어나셨는데 자리에 옮기는 거였어요. 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잘 맞춰야 돼요. 네. 12, 13, 14 중에 하나 둘 셋. 14.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14일이니까 정답입니다. 이야. 자 주차적인 논간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14라고 적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축 우축 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주세요. 이야 이거 처음부터 엄청 푸네요. 자 본인이 갖고 싶으신 거 가지시면 되고 자 우축 분과 함께 악수는 하지 마세요. 코로나 관계상. 네. 자 전달해 드리고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서로 아시는 분이세요? 아 몰라요? 아 그렇게 하면 아시는 분이고?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둘째 날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선물을 다 나눠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은 옆에 분에게 좀 물어보시고 네. 그렇게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함께하는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여러분들과 뭐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연습을 이미 다 앞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 맞추고 싶으면 에너지 손들고 제가 기회 드리면 하나 둘 셋 정답 뭐 뭐 오케이 선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아 여기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OX 퀴즈 문제로 진행이 되고요. OX 퀴즈 문제는요. 여러분 틀리잖아요. 그럼 답이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음 분께 기회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냥 그 문제는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에 맞추시면 네 앞에 넘어간 거를 오른쪽 분이 선물을 받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만약에 틀린다면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함께하는 에너지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가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해치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가장 큰 선물 꼭 받 거야 말 거야 화이팅! 하나 둘 셋! 문제 주세요. 자 밀물 때 바닷물을 가두어놓는 물로 썰물 때 네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답은 O!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O 정답입니다. 자 나오셔서 선물 하나 받아가시죠. 제가 네 축하드립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부자 되실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선물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아직 큰 선물을 못 받으셔가지고 그쵸? 네 두 번째 문제 나가고요. 역시 OX 문제 나갑니다. 자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4에서 26도이다. 맞으므로 틀리면 X 우리 맨 뒤에 계시는 분 여성분께 기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냐 X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네 X다! 아 좋습니다. 정답 확인 아 저 우리 맨 뒤에 계신 분 죄송해요. 네 지금 잘하셨어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X 정답! 네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 하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태양열과 태양광 관련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시죠. 오! 네 자 일단은 지금 방금 여성분 분이셨나요? 아 목소리 좋았어요. 네 굉장히 거롱거롱하고 네 좋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분만 더 틀려주실래요? 에너지자 하나 둘 셋 알았어요. 네 자 정답! O냐 X냐 하나 둘 셋 X!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X 정답입니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은 빛을 전기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태양열은 열로 터번을 돌려서 생산된 증기로 발전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스타벅스 쿠폰 받아가시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면 전기... 야 이거 너무 쉽다. 그죠? 이거 너무 쉬워서 최연소자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나는 최연소다. 혹시 몇 학년 몇 반이시죠? 3학년. 3학년이에요. 28인데 아까 맞췄으니까. 네. 19살. 지금 정답 한번... 진짜죠? 가볼게요. 믿어야지면 어떡해. 자 갑니다. 정답 하나 둘 셋 5다. 정답. 오 좋아요. 정답입니다. 아까 우리 선물 하나 받았나요? 아까 선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드릴 수 있는 우리 아까 옆에 계신 여성분이 거기 옆에 분 못 받았어요? 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옆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많이 가져가... 가면 좋은 거니까.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열을 이용한 발전 기술이다. 아 이거 되게 쉽죠? 네. 기회를... 한번 가시죠. 네 한번 갈 때가 됐어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X 정답 보여주세요. X 정답입니다. 맞추신 분들은 바로바로 나오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몇 문제 남았냐면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가정용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지 못한 전기... 어 네. 그 정도 손 들어주시면은 이따가 큰 선물 있을 때 기회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워밍업 좋습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X 정답 확인합니다. X 정답입니다. 미사용된 전기는 권력관련계가 거꾸로 돌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왜냐하면은 5년 X는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쵸? 네. 자 정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몇 프로인지까지 맞추시면은 옆에 함께 오신 분까지 있어서 선물 드릴게요. 그러니까 X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X고 몇 프로? 10%? 10% 아니고요. 알고 있다. 아 모르시는군요. 자 일단 정답은 X가 정답 위에 보여주시고요. 몇 프로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OECD 꼴찌입니다 여러분. 이야 2%래요. 이거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선물 나와서 받아가세요. 한 번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네 OECD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자 태양광 모듈은 영구적으로 사양이 가능하다. 한 번 가실까요? 네 영구적으로 사양이 가능할지 네. 자 정답은요? 아니다. X다. 오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요? 아니에요. 네. 태양광 모듈은 일반적으로 25년 사용합니다. 고용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년 0.7% 정도의 출력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OECD 퀴즈가 아닌 내 머릿속에 있는 단답을 직접 저에게 들려주시면 되겠고요. 세 문제만 네 문제 정도 남았네요. 네 문제 정도 계속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것은 네 우리 남성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제가 오늘 하루종일 외쳤어요.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 자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행사 명만 잘 들어도 선분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그린 뉴딜 정책은 OO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그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손을 잘 안 드시는가 본데요. 지금 선물 받았다고 해서 이따 큰 선물 나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중복 가능하니까요. 맞추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걱정일랑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누구 가시겠습니까? 네 목소리 자 우리 여기 네 번째 계시는 여성분 한 번도 지금 안 맞추셨나요? 네 한 번도 안 맞췄어요? 그럼 이번에 한번 가보죠. 자 갑니다. 자 몇 번 하나 둘 셋 2번이다. 정답 보여주세요. 2번 정답입니다. 네 나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고요. 박수 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복받을 겁니다. 네 진짜 복받아요. 자 계속해서 객관식 문제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노화된 건축물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거주 환경 네 일단 기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2번이다. 정답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기본 선물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본 선물 마지막 문제고요. 아직까지 난 기본 선물 못 받았는데 나는 지금 다 아는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 들고 기본 선물 하나 챙기세요. 그래야 이따 선물 나갈 때 너무 서운하지 않게 빈손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일반 문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사용하는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청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퀴즈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나갔어요. 요즘에 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어 네 용기를 내셨습니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탄소발자국 정답입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탄소발자국 요즘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많죠. 무언가 하나의 원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까지 과정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청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커피머신 이제 총 다섯 문제 남아있습니다. 커피머신 받으실 분 함께 가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모든 게 리셋됩니다. 나 기본 선물 받아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문제 잘 보시고 정답 함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둘째 고스토 커피머신 받으실 문제 나갑니다. 자 태양광 풍력 발전 일단은 손 잘 들어주셨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신 여성분이 커피머신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해서 일어나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그린 수소 정답입니다. 이야 저희가 거기 앞에 잠시만 앉아계시겠습니까? 시상식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머신 주인공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계속해서 바닷물결을 에너지원으로 보여주세요. 바닷물결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로 파도로 인해 수면은 반복적으로 상하운동을 하게 되고요. 아세요? 하지만 에너지를 좀 외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나 이거 꼭 알아요. 함께 가요. 맨 뒤에 계시는 우리 남성분께 한번 기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공기청정기 받아갑니다. 공기청정기 부담됩니다. 그렇죠?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파력발전 정답입니다. 이야 공기청정기 주인공 앞으로 나와계세요. 네 거기 커피머신 주인공 옆에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공기청정기 받을 문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대영향의 과 아니 문제를 잊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나는 꼭 좀 맞춰야 되겠고 이 문제는 네 제가 네 한 번도 못했다고요? 네 근데 우리 여기 흰색 옷 입으신 남성분께 기회를 한번 드리기 전에 우리 뒤에 계신 남성분 너무 아쉬워했고 이건 꼭 좀 맞춰야 되겠다. 근데 정답을 맞춰야 공기청정기 주인공이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하나 둘 셋 E-S-S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아 그냥 괜히 물어봤네요. E-S-S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네 가로로 치고 있는 거라서 제가 그거는 정답으로 맞춰 드릴게요. 공기청정기 혈액을 받으실 분 의자 들고 옆으로 오세요. 의자가 더 이상 없어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신 문제 두 문제를 지금부터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마크 호텔 숙박권 받으실 분 과연 어떤 분이 받으시게 될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서 함께 제공해 주셨잖아요. 고맙다라고 박수 한 번 좀 보내주시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인공이 누가 될지 문제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주택의 지붕 외벽의 태양강 시스템을 적용한 에너지 자립형 하우스인 스마트 솔라 하우스 문제 다 들고 할게요. 하우스 농업과 태양강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농작물 수학뿐만 아니라 문제 다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하시겠어요? 다 읽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다 아시는 걸로 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검색 엄청 빨라요.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현대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분 아니시죠? 다행입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스마트 솔라 솔루션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식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핸드폰 검색하고 계시는데요. 하셔도 돼요. 하시면 됩니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뭐 정답 속도 나오는 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면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방음 터널용 양명 태양광 솔루션은요. 기존 단면영 대비 발전 유효율을 땡땡 퍼센트 이상 높이고 태양광 모듈의 발전은 물론 네 벌써 다 끝났네요. 일단 제일 먼저 손들으신 분 남성분 손들어주셨고 일어나서 나오세요. 우리 여성분 손들어서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여기 가운데 여성분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뒤에 계신 남성분까지 제 귀에 몇 프로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객관식 문제였었어요. 몇 번 30인지를 맞춰주시면 여기서 주인공이 됩니다. 아니요 하나씩 다 얘기할게요. 몇 번? 4번 몇 번? 2번 몇 번? 3번? 1번 딱 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가위바위바 하면 되니까요. 1번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할게요. 1번 순서대로 서시죠. 여기 1번 오시고 2번 오시고 3번 오시고 4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정답자가 있고 마음은 다 알고 계셨네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0%였고요. 과연 몇 번의 30%가 숨어있는지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4번 정답! 아이쿠 분 안타깝습니다. 세 분 올라오셔서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선물 받아가시고 자 문제 맞추신 분들 이걸 앞으로 자리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 네 앞으로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시고 커피머신 청정기 청정기 호텔 호텔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정기 한쪽으로 오시고요. 자 여러분 네 제가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둘째 고스톡 커피머신 경품 교환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기 청정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C마크 호텔 숙박권 그리고 숙박권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권인가요? 바로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받으시고 받으시고 조금 가까이 붙어 주시고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경품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거 가지시고 저희 경품 교환권이 저 끝에 부스에 있어요. 안쪽으로 여기 앞으로 보면 돼요. 아 이쪽으로 아 안쪽으로 오셔서 선물 어디로 배달해 주세요. 꼭 이야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하는 네 퀴즈쇼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내일도 퀴즈쇼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도 무대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역시 네 많은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고 즐거운 추억 함께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1 대한민국 네 에너지 대전 2일차 이걸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2일차도 열심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